한국사 능력검정지원 고급 40일의 기출문제 해석왕입니다. 역시 1번부터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보시면 가시대의 생활 모습을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고요. 사료를 보시면 여주 흐납리 선사 유적지라 나왔고요. 집자리에서 발견된 게 민무리토기 반달돌칼들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탄화된 쌀이라든가 겉보리 조수수가 발견되었다. 변홍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자 뭐 변홍사의 시작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청동기 시대라는 걸 우리가 또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매번 그렇지만 청동기, 구석기, 철기 시대의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에 살았다. 구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 자 계급이 없었다는 건 언제? 구석기하고 신석기까지만 해당되고 자 청동기 오면서 이제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이제 계급구조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구석기하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거죠. 자 3번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화폐. 자 중국과의 교류가 이제 시작된 건 철기 시대부터.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화폐라든가 중국의 문자, 바로 한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철기 시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도를 축제했다. 뭐 당연히 청동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5번 시를 뽑기 위한 가락바퀴, 뼈바늘, 요런 원시수공업 형태가 나오는 거는 바로 신석기 시대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자 연왕 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자 가가 망명했는데 물이 천여명을 모아 상투를 틀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 왔답니다. 자 이게 중국 측 기록에 있거든요. 중국 측 기록에서 이제 요 사람에게 상투를 틀었다. 오랑캐 복장을 했다. 그리고는 동쪽으로 도망와서 폐수 지역을 건너서 진해 옛 땅의 상하장에 살았다. 자 폐수라고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청청각 쪽 유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쪽으로 건너갔다는 얘기니까 자 지금은 이제 한나라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 이제 우리 쪽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역으로. 아마 한나라가 있을 당시에 우리나라는 고조선이겠죠. 그러니까 진한교체기 때 들어왔던 이 가인물에 대한 거죠. 이 가인물을 어떻게 얘기하자면 바로 위만입니다. 위만. 그렇죠? 위만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위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고조선을 크게 보면 어떻게 두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시기인데 첫 번째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단군조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 앞뒤의 거를 우리가 하니 위만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건 둘 다 다 고조선이에요. 그렇죠?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고조선의 시기인데 요거는 앞에 시기는 단군조선. 아마도 기원전 2333. 그렇죠? 우리가 하니 기원전 2333부터 뭐 기원전. 위만이 들어오는 게 이제 194년도쯤이거든요. 요 때까지가 되겠고. 이게 멸망할 때쯤이 비원전 108년이거든요. 요 때까지. 약 한 100년이 안 되는 시간이지만 요 시기가 남들 우리가 고조선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렇게 두 시기로 나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위만조선에 대한 설명. 자 보시면은 자 일단 준왕을 몰아내고 기존에 있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한무제가 파괴된 군대에 맞서 싸웠다라고 나왔습니다. 어 사실 위만조선이 성립이 됐지만 요 때 위만부터 해갖고 마지막에 이제 싸웠던 왕은 누구냐면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왕이에요. 우거왕이 이제 당시에 한무제와 이제 상당히 좀 전쟁을 좀 벌였던 왕이죠. 요 때 이제 중계무역으로 잘나가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거왕에게 아까 좀 앙심을 벗던 당시 고조선에게 앙심을 벗던 한무제가 우거왕 시기에 우거왕 시기에 이제 결국 공격을 해왔고요. 결국은 이제 뭐 1차였던 폐수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뒀으나 결국은 이제 이 고조선 내부의 어떤 내분하고 그 다음에 한무제에 또다운 또 한 번의 공격을 통해서 결국은 왕검성이 함락이 됐던 게 기원전 108년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무제가 파괴한 군대에서 맞서 싸운 거는 위만이 아니라 그의 손자였던 우거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ㄷ입니다. 진범과 임두를 복속시켜서 세력을 확장했다. 자, 위만이 처음에 이제 준왕을 축출하고 이제 고조선의 이제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쯤에는 이 고조선이 대략적인 영역이 그전에는 이제 여기 요령지역이었거든요. 요령지역에서 이제 이쪽으로 중심지가 조금 이동을 했는데 요 주변에는 이제 한나라 진나라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이제 생겨나거든요. 중국은 진한으로 이어지는 건데 요 한나라에 그 군연들이 있었어요. 요 군연들이 이제 뭐 있었는데 그 군연 중에 대표적인 군연이 진번이랑 임둔이랑 군연이 있었다고요. 자, 요걸 복속시켜서 세력을 확장했다. 아마도 공부하신 분들이 아마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요 때도 진번, 임둔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우거왕, 그치 고조선, 위만조선이 망한,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한나라가 고조선 지역에다가 4개의 군연을 세우거든요. 그 4개의 군연이 이제 임둔, 진번, 낭랑, 현토 이렇게 4개의 군연이에요. 거기에서도 진번과 임둔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때 복속시켰던 거랑 그때 한나라가 세웠던 거랑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 세운 군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있었는데 요 때는 위만조선 때 복속되었다가 나중에 고조선을 다시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 세웠던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을 위만조선이 아 뭐야 확장하면서 복속을 했다가 다시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 그 지역에다 다시 진번과 임둔을 다시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맞는 얘기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연의 장수 징계의 공교받아서 땅을 빼겠다. 요게 언제냐면요. 요게 이제 요기 이때쯤이에요. 기원전 한 4세기에서 4세기에서 한 3세기쯤 상황이 되겠죠. 요 때가 이제 위만조선 위만이 이제 고조선의 지배자가 되기 이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기 이전의 연나라 왜냐면 위만이 들어온 시기는 진나라와 한나라가 교체되는 시기인데 연이란 나라는 진나라가 통일했던 전국시대의 7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시대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진나라였고 진나라와 한나라 교체기 때 위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의 장수 징계가 공격을 했다는 얘기는 위만이 들어오기 이전의 상황이다.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 이론 수업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과 디귿 요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역시 뭐 되게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초기 국가 문제입니다. 서옥이라 나왔으니까 서옥 서옥이라고 한다면 이제 고구려가 되겠고요. 그쵸? 고구려. 그 다음에 뭐 장사를 지는 때 큰 나무 꽉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면 한쪽을 열어놓아서 문을 만든다. 사람이 죽으면 감회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이건 가족 공동묘 골장제에 대한 얘기네요. 뭐 골장제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라가 바로 옥저가 되겠죠. 그러면 고구려 옥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는 거죠. 자 대가들이 사자 조의들을 거내었다. 자 우리가 고조선을 배울 때 거기도 고조선에 이제 관직명들이 있었습니까. 그쵸? 상대부 장군이 있는데 여기도 고구려에도 가들이 있단 말이죠. 대가들이 있습니다. 대가들 아래에는 뭐 상가 고추가 같은 대가들이 있죠. 그 아래에는 여러 관직들이 있었단 얘기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자 네. 그 다음에 조의 선인이라고 불리는 요거 대가들 아래에 있는 이 관직들이 있었단 말이죠. 각각 대가들은 각 영역을 각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하만의 지방자치세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만의 관직을 두고 있었다는 건데 그 관직이 사자 조의 선인이라고 불렀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고구려 내용이 맞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1,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락관 경계를 중시하는 요게 책화라는 풍습은 동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도둑질한 자에게 곡 12세 12배를 배상하게 한다. 1책 12법 요거는 고구려도 해당되고요. 요거는 또한 부여도 해당된다. 고구려와 부여 둘 다 해당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 낙랑과 외에 수출했다. 뭐 3안 중에서 우리가 뭐 변환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뭐 3안이라도 상관없고요. 그중에 이제 변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안 중에 변환 자 가나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적인 소도 자 제사장 천군 그 다음에 정척 지배자가 신지읍처라고 했었죠. 아 그쵸? 그리고 천군이 머무르는 곳이 신성한 지역이었던 소도라는 거 요거는 이제 3안에 해당된다.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4번 가겠습니다. 자 가나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게 고령군이 나왔고요. 우리 이제 뭐 앞서 제가 여러분과 풀어봤던 우리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자 제가 고령에 지산동 고분군이 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김에 가면은 뭐가 있다고요? 대성동 고분군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약간 제가 거꾸로 썼네요. 이게 먼저 이제 처음에 요게 이제 주도했던 나라가 금관가야고요. 그쵸? 금관가야 금관가야가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고는 잠깐 쇠퇴한 사이에 5세기부터 누가 예 대가야가 성장해갖고 내륙 내륙에 있는 대가야가 후기가야연맹을 이끌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이제 어느 나라 유산을 묻냐 바로 대가야 유산을 묻는 거거든요. 아 대가야 유산 음 대략적으로 대가야 유산이라든가 아니면 금관가야 유산은 거의 뭐 흡사합니다. 뭐 이쪽은 대표적으로 이제 금동관이 유명하고요. 요쪽은 뭐 철과 옷이 좀 유명하고요. 뭐 어차피 철이 나라니까 뭐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이겁니다. 바로 대가야 고령동 지상군 32호분에 나왔던 금동관이 되겠어요. 알겠죠? 요거는 뭐냐면 요거 아마도 어 여러분들 상수할 건데 요게 이제 어 우리 6세기 백제 성왕의 아들이었던 위더광 위더광이래 위더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창왕이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창왕 석조사리감이라고 부릅니다. 창왕 석조사리감이라고 불리는 유물이 되겠어요.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당시 말의 그 배가리개라고 불리는 장미 또는 다래라고 불린 거기에 그려진 자작나무에 그려진 천마도가 되겠고 신라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발견된 천마도입니다. 천마총이죠.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그 무덤이 천마총이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고구려 불상에다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입니다.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이 고구려 거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요건 신라 거고요. 요건 백제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백제 창왕 석조사리감 자 요거는 어디 거일까요? 우리 앞에서도 우리 앞에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는데 발해가 되겠죠. 발해 문왕의 둘째 딸이었던 정해 공주 묘의 무덤에서 나왔던 돌사자상이라고 하는 조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이거 대가야에 대한 거니까 정답은 1, 2번으로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5번 가겠습니다. 사이 문제가 또 나왔죠? 자 가와 나 사이에 있는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겨울 10월에 백제왕이 평양성을 공격했답니다. 평양성. 그래서 왕이 군대를 내어서 흐르는 화살에 맞아서 서거하였다. 고국의 들에 장사자였다. 그래서 고국원왕이 되겠어요. 고국원왕. 요게 이제 4세기 상황이고요. 4세기 백제 근초 고왕의 공격을 받아서 누가요? 고국원왕이 전사했던 겁니다. 고국원왕 전사. 요게 이제 371년에 있었던 평양성 전투라는 거예요. 평양성 전투. 고구려 멸망만 평양성 전투가 아니고 요때 평양성 전투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번째 날을 보시면 고구려왕 거련이 백제를 공격했고 백제왕 경이 문주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고 구해지를 했으나 미척 도착하기도 전에 고구려에 함락됐고 경이 역시 피살되었다. 그럼 백제왕이 피살됐단 말이죠. 누구의 고구려 공격에. 요게 이제 5세기. 475년 상황이에요. 뭐 연도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적어놓겠습니다. 요거는 장수왕의 공격으로. 장수왕의 이제 남하 남하 정책에 따른 공격이 있었죠. 요게 이제 백제 계로왕이 전사했습니다. 계로왕 전사. 계로왕이 전사하면서 백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웅진으로.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상황이죠. 자 요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니까 아마도 뭐 이때 고궁원왕 다음에 이제 어떤 왕이 등장하냐. 백제 고궁원왕 다음에 요 때 위기를 수습했던 왕이 누구냐면 위기를 수습했던 왕이 소수림왕이에요. 대학 설립, 율령반, 보호, 불교, 수용과 공인을 통해서 조금 약간 수습을 했던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수습을 통해서 이제 약간 영역을 넓혀갔던 광개토대왕 정도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왕이겠네요. 지금 두 개 다 고구려 상황이니까 아마도 문제는 고구려의 상황을 물을 겁니다. 자 그럼 요 두 왕 중에 한 명이 아마 가능성이 매우 농구한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미천왕이 낭랑군을 몰아내었다. 요거는 고궁원왕 전액이에요. 서한평 점령하시고 낭랑 대방군을 축출했던 거. 그렇죠? 요거는 이제 가 이전. 가 바로 이전입니다. 가 이전의 상황이고요. 당이 평양에 안동도부를 설치했다. 요거는 이제 평양에 안동도부를 설치한 거는 언제예요? 백고구려 평양성이 무너지고 말 그대로 이제 나당연합구려에서 평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평양지역에다가 안동도부를 설치한 거니까 나 이유가 되겠네요. 나 한참 이유겠죠. 자 이문찜이 6위를 관출은 신집을 편전했다. 이거는 수나라 공격을 이겨내고 영양왕 때 태학박사 이문진으로 활급 쓴 거니까 요거는 7세기 상황이에요. 7세기. 7세기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나 이유겠죠. 나 이유. 고구려가 후연을 공개하고 요동 땅을 차지했다. 후연, 숙신, 비렬을 정보를 하면서 만주정복사업을 추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광개토대왕 때예요. 요 때 이제 후연을 공개했고 요동 땅이라고 하는 건 만주 지역이죠. 그렇죠? 이쪽을 차지했다는 건 요 광개토대왕이니까 충분히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 밖에 없겠네요. 3번에 위나라 강국엄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강국엄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의 신입을 해야겠다. 요건 3세기 상황이에요. 3세기 이제 동천왕 때 위기 상황이거든요. 1세기 고국, 1, 2세기 때 태조왕과 고국천왕의 어떤 그런 중앙집권에 대한 정비로 안정화되어 갔지만 3세기 때 위기, 4세기 때 다시 중국을 쫓아냈고요. 다시 근데 고구려의 공격, 백제의 공격을 받고 위기, 그 다음에 정비한 다음에 전성기 맞이하고 쭉쭉쭉쭉쭉 성장하게 되는 게 고구려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한번 가볼까요? 이제 지역사 문제인데 자, 부여에서 만나는 백제의 발자체였고 뭐 이렇게 쭉 유적지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유적지를 통해서 오른 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일단 부소산성은 자,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산성, 우리가 수도가 있는데 항상 이제 당시에 이제 고구려든 백제든 신라든 간에 일단은 수도에는요. 평지성이 하나 있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있을 땐 평지성에 있다가 유사시에는 이제 어디로 가면 산성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비성을, 평지성이고 그 위에 산성이 있거든. 유사시에 산성으로 이제 가는데 그 산성에 해당하는 게 부소산성이에요. 부소산성, 여기 사비에 있었던 건데 재상을 선출하던 천정대가 있었다. 여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건 정삼회의하던 곳인데 여기서는 정삼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귀족회의인데 여기 아닙니다. 천정대가 있는 곳은 부산성이 아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자, 백제금동대항로가 발견됐다. 자, 백제금동대항로는요. 어디서부터? 자, 여기 있는 능산리 고분군 옆에 있는 능사라는 요 능산과 능산리 고분군 사이에 능사라는 사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거기에서 발견되니까 관북리 유적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한 요쯤에서 발견됐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능산리 고분군 근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니까 관북리 유적지는 아니에요. X 자, 정림사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예전에는 평제탑 여기다가 이제 석탑에다가 낙서지를 했다고 했죠. 나당연합군에 결성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 장수였던 소정방이 요 탑에다가 내가 백제를 평정했다라고 하는 낙서지를 좀 했었습니다. 요게 이제 평제탑이라고 불렀던 건데 백제를 평정했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5층 석탑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려진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뭐 다른 걸 조금 모른다고 할지라도 정림사지에 5층 석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면은 역시 정답에는 쉽게 가까이 할 수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귀족들의 놀이 도구인 나무주사위가 추두였다. 아마 요건 좀 생소할 건데 요게 이제 신라에 해당하는 신라 안압지입니다. 안압지 자 안압지에서 이제 13년째 주사위가 발견됐는데 아마도 여기가 연회장소예요. 왕과 뭐 귀족들 간의 연회장소이기 때문에 연회장소에서 이제 뭐 좀 놀았겠죠. 그때 이제 뭐 주사위 놀이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발견된 곳은 안압지다라는 거죠. 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령왕 부부의 무덤이 발견되고 이거 어디예요? 이거는 여기 지금 부여잖아요. 그렇죠? 부여는 사비. 요거는 무령왕은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있어요. 공주 요거니까 공주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은 웅진시대 때 왕이었었죠. 그러니까 요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알겠죠? 자 7번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건데 뭐 수로왕의 시비대손 이러니까 어? 이거 분명히 금관가의 쪽 인물이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관가의 인물인데 화랑이 되었다라고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비단과 염종의 반란을 진압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신라 7세기 선덕여왕 때 있었거든요.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 때 비단과 염종의 난을 진압을 했고요. 무혈왕 김춘추 딸과 결혼했고요. 삼국통일에 기여했다 이런 거 봤으니까 어? 금관가의 후손인데 신라에 들어와서 뭔가 삼국통일까지 기여했던 인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이거 김유신이죠. 김유신. 그렇죠? 용화향도라고 하는 건 이제 향도에 대한 향도의 고려시대 향도의 어떤 그 출발점 시초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요거는 까지 뭘로 돼도 이런 것들 뭐 7세기 선덕여왕 때 난을 진압했다. 삼국통일에 기여했다. 이러면서 김유신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가야 출신이었다. 이런 것까지. 그렇죠? 매서성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다. 음... 아마도 이거는 이때는 김유신이 돌아가셨고요. 이때는 이제 나당 전쟁 때인데 나당 전쟁 때 매성 전투를 이끌는 건 아마도 뭐 우리가 흔히 인물까지 기억할 거 없고 그냥 문무왕 때 그냥 매서성 매기 전투 매서성 기벌포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 아 당나라를 갱나라 군대를 결국 물리치고 격퇴하면서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삼국통일에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켰다. 이거 왕을 유지한다면 진흥왕이죠. 진흥왕인데 인물을 굳이 얘기하자면 이때 이제 활약했던 분이 누구냐면 진흥왕 때 지금 이제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누구냐면 김무력이라고 그렇죠. 이 김무력. 이때 사실 금강가야가 법풍왕 때 결국은 이제 멸망을 했거든요. 법풍왕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금강가야 왕이 이제 구해왕이라고 김구해가 있습니다. 금강가야 국외 왕이었던 금강국외 왕이었던 김구해. 그때 당시 아들 3명을 끌고 왔는데 그때 아들 중에 한 명이 김무력이었어요. 이 김무력이 이제 당시 이제 그 누구 김유신의 이제 조상이 되겠죠. 이때 이제 진흥왕 때 김무력 장군의 활약으로 이제 결국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3번은요.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이거는 당시 이제 김유신이 킹으로 만들었다. 김유신은 자기가 킹이 될 수 없으니까 김춘추를 킹으로 만들기로 한 거죠. 킹메이커가 되기로 했던 겁니다. 이때 김춘추가 되겠고요. 황산벌에서 개백이 이끄는 전투 아 이끄는 군대를 물리수다. 그렇죠. 개백의 오천결사대를 황산벌에서 격퇴했었던 게 바로 김유신이 되겠죠. 임존성에서 소정방이 지휘하는 당군을 격퇴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임존성일까 아마 주류성, 임존성 백제부운동과 관련된 데 백제부운동 중에서 누구에 해당한다? 흑치상지 주류성에서는 이제 복신, 도침이라는 분이 계시고 여기 흑치상지가 당군을 격퇴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그래서 김유신 흑치상지가 정답으로 나올 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가볼까요?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거 조금 이거는 아까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당현종이 대문예를 파견했고 유주에 가서 군사를 징벌하여 이를 토벌케 하는 동시에 태복원 외경이었던 김산안을 시켜서 신라에 가서 군사를 일으켜 그러니까 신라에게도 군사를 일으켜 발해를 공격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대문예를 파견해서 군사를 징벌하고 토벌하게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마침 산이 험하고 날씨가 추운데다 눈이 한길이나 내려서 병사들이 태반이나 주군이 전공을 거두지 못한 채 돌아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시면은 이게 언제냐면 이 바레무왕 때 모습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레무왕인데 약간 좀 어렵다고 내가 말씀드린 게 바레무왕의 이제 이름이 대무예거든요. 대무예. 자 바레무왕 때는요.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가 대조형이었죠. 고왕. 고왕이라 불렸던 대조형. 동보상기슬계에 나라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아들이 이제 문왕이었고 그 아들은 아니고 요거는 대조형 동생이었던 대하바레 후회입니다. 대하바레라는 사람의 후회가 되는데 선왕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레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때는 이제 나라 세웠고요. 요때는 이제 당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요때는 바레 같은 경우는 당과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당은 이제 바레를 견제하고 또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신라랑 손을 잡았고요. 나중에 흑수말갈하고 손을 좀 잡아요. 흑수부에 있는 말갈족애들. 바레에 이제 의탁하지 않았던 말갈족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레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있는 돌걸이라는 나라가 손을 좀 잡았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외와 좀 손을 잡으면서 이제 요쪽과 이제 조금 경쟁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대립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쯤 대무외가 자기 동생이었던 대문예한테 뭐라고? 당을 치라고 했는데 동생은 대문예는 여기에 이제 좀 반기를 들어요. 우리가 굳이 당을 공격하면은 이게 결국 패할 게 뻔하니까 이거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형이 시키니까 간 거죠. 그런 다음에 당나라에 투항을 하고 합니다. 투항하고 망명을 간 거죠. 오히려 당의 현종에 당의 이제 말 그대로 군세를 이끌고 오히려 형을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무왕이 빡친 거죠. 그래서 뭐 한 거야? 어디? 바로 당나라에 수분기지가 있는 어디로 간 거예요? 순기지가 있는 산둥반도의 떵저우를 장문유로 하여금 공격하게 한 겁니다. 알겠죠? 여기 신라한테도 공격하겠고 했는데 이때 이제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 장문유로 하여금 어디? 산둥반도의 등주, 떵저우 또는 등주입니다. 여기를 공격하겠다. 이게 이제 무왕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여러분들이 대무외와 대문예와의 관계를 여러분 아시고 이 당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대외관계의 구도 요거 조금 안다고 한 상황에서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언제냐라는 거니까 왜 했냐? 이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이니까 이렇게 한 거는 당의 무왕이 산둥의 덩조로 공격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격으로서 이제 대문예한테 공격을 지시하게 된 거고 신라한테도 공격을 지시하게 된 겁니다. 당이 열받았거든. 갑작스러워 공격에 그렇죠. 자 대흥이란 연어를 샀다. 이거는 이제 문왕이 되겠고요. 무왕 같은 경우는 인안이라고 하는 연어를 사용했었고요. 문왕은 대흥 또는 보력 뭐 이런 연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3번이 조금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낯선 건데 천리부등 동북방 말가를 복속시켰다. 동북방 말가를 복속시킨 거는 이것도 역시 문왕 때입니다. 대부분의 말가를 복속시켰다. 이러면 어딜까요? 대부분의 말가를 복속시켰다. 이건 선왕이 되겠고요. 대부분의 말가를 복속시킨 건 선왕이고 동북방 말가를 복속시킨 건 문왕 때 모습이에요. 별만 편성했다. 이건 고려네요. 고려 숙종 때의 모습이네요. 고려 숙종 때. 중기의 숙종 때 모습. 연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죠.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당과 전투를 벌이게 된 건데 이 당시 상황과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인 역시 또 인물 문제인데요. 자 가는 열 곳의 절에서 교를 얻게 되어 전하니 태백산의 부석사, 남학의 화엄사 등이 그것이다. 또한 법계도서인을 짓고 아울러 간략한 주성을 붙여 1승의 요점을 모두 기록하였다. 자 화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화엄 1승 법계도라고 하는 걸 지었죠. 그렇죠? 화엄 1승 법계도. 자 부석사를 창건하셨고요. 부석사 창건했고요. 여기서 보면 자 화엄을 멀리 설파하시면서 화엄종을 개창하셨어요. 그래서 화엄종을 개창하면서 화엄 1승 법계도라고 하는 화엄 사상을 전파를 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였다? 바로 의상, 통일 시합 때 승려인 의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의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는 거죠. 승려들은 우리가 역시 또 앞에 기출 문제라든가 개념 수업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면은 했으니까 이게 누군지만 알면은 쉽게 정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누굴까요? 선덕여왕 때의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의했던 인물 자장이었죠. 자 자장이 뭐랬습니까? 이거 지으면은 주변에 아홉 개 나라가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할 거라고 얘기했었죠. 선덕여왕에게. 자 무에 갑니다. 장애가 없어요. 여러분들 장애가 없습니다. 한치의 어떤 장애도 없으니까 나미아미탄무외 치세요. 그러면 어디 갈 수 있다? 극락 정토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분이 누구다? 원효가 되겠네요. 원효. 자 보현시범가라는 향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살의 실천행 같은 것들을 강조하셨던 이 분이 누구냐? 광종 때 귀법사 주지로 있으면서 광종 때 대표님이 승리했던 균녀라는 인물이 있죠. 균녀. 균녀. 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녀와서 왕오호천축국전을 지었답니다. 왕오호천축을 남겼던 분이 누굴까요? 해초초가 되겠네요. 그렇죠 해초초. 인도 및 중앙아시아 여행기. 현세의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못했다. 과늠신화. 의상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미타신화. 원효의 영향을 좀 받아요. 원효의 영향을 좀 받았고 거기에다가 이건 내세잖아. 극락정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현재 선세에서도 복을 받으시게 라면서 과늠신앙을 얘기했던 겁니다. 현세에서도 복을 받으시게. 내세도 좋고 현세도 받으면 더욱 좋은 거지. 그치? 그래서 아미아미타불 관센보살까지 이어진 거죠. 바로 과늠이 관센보살님을 그게 뭐하는 거야? 그들에게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거. 요게 과늠신앙. 요거는 현세에 대해서 복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의상에 대한 내용이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역시 사의 문제가 나왔고요. 자 보시면 어떤 건 사건인지 볼게요. 가는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함을 의 이유로 반란을 익혀서 국호장안이라고 했고 연호를 경훈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주변 도독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반란을 익힌 겁니다. 요게 이제 누구냐면 김원창의 날. 신라하대. 왕이 쟁탈 과정에서 벌어졌던 김원창의 날이에요. 김원창의 날. 요게 김원창의 날. 신라하대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나는요. 이거는 보시면 진성왕 3년에 모든 주군에서 국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고 재정이 공폐해졌다. 왕이 독초관이 곳곳에서 도적띠 벌대처럼 이란이가 원종의 노가 사벌주 지금의 성주 지역을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니까 요 원종의 노의 난. 이게 진성요왕 때 있었던 난이죠. 둘 다 신라하대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김원창의 난과 이 원종의 노의 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마도 요게 이제 신라하대. 신라말 하던 하나의 좀 혼란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고요. 이거는 뭐 거의 신라하대의 어떤 모든 어떤 문제점의 거의 뭐 꼭대기. 아 문제점이 이제 모든 게 결집돼서 폭발했던 시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아 신라하대를 묻고 있구나. 아 신라 말의 상황을 묻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유추해서 풀어본다면 정답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거치보라면 국사 편찬하겠다. 이거 6세기 이 진흥왕 때죠. 음 통일전. 김홍돌 요거는 왕권 강할 때잖아요. 언제예요? 신문왕 때. 통일실라 신문왕 때고요. 병부 등을 설치했다. 병부 설치 이거는 역시 법풍왕 때입니다. 6세기 법풍왕 때. 전혀 이때가 될 수가 없겠죠. 장보가 청해지는 그 걱정으로 반란도 맸다. 그쵸? 이때 이제 왕이 쟁탈 과정에 있었던 대표적인 게 김원창에는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불만을 품었고요. 요 하나 또 하나가 뭐냐면 요 다음에 846년도에 있었던 난이 바로 이제 장보고의 난이에요. 장보고는 자기의 딸을 자기가 이제 왕의 명을 받아갖고 이제 결국 해적도 수상하시고 돈도 좀 버시고 하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진굴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거든요. 조건은 자기 딸을 왕비로 삼게 해달라고 했는데 삼게 해달라고 했는데 진굴의 기적들이 반발해갖고 결국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자기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난을 도모했던 건데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요것도 이제 신라 이제 왕권 다툼 그런 과정에서 벌어졌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장보고의 난 요 때 이제 왕이 쟁탈 과정에 있었던 난이 바로 장보고의 난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요 두 가지 요게 실패하대의 대표적인 지방의 또 반란 요게 보일 것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극대화됐던 시기가 바로 이제 진성여왕 때 있었던 대표적인 밀란이었던 원종 에노의 난이 되겠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관료들에게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고필지 됐다. 이건 역시 신문왕 때 얘기니까 요 때는 이제 왕권이 좀 강화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려요. 전제왕권의 강화 시기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아마도 이번 41회 시험 중에서 좀 가장 좀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한 두 문제 세 문제 가운데 한 문제 정도는 이제 봐지고 있는 게 이겁니다. 상당히 좀 많이 까다롭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나온 때도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예상하건대 거의 뭐 공무원 한 7급 정도 수준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7급 정도 자 보시면요. 가라 이러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은 자 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공산전투예요. 공산전투 공산이 아니라 팔공산 여기 이제 대구거든요. 대구 공산전투 자 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태조가 고코를 고려를 했고 연호를 보체 천수로 했답니다. 이거 고려건국이네요. 고려건국 궁에 쫓아내고 고려건국 했던 겁니다. 궁예가 결국 어 뭐 관심법이니 갑자기 미륵신앙이니 하면서 스스로가 선종을 하고 딱 이름을 바꾸시면서 약간 폭압정치를 막 펼쳤던 거죠.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결국은 이제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그리고 왕권을 추대했고 결국 궁예는 축출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918년도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다를 보시면 다는 뭐냐면 요게 이제 뭐냐면 왕이 삼군을 통신해서 천안부에 이르러 군대를 합치고 일성군을 진입했고 신검이 군대로 막았었다. 아 신검이 나왔네요. 신검이 이제 누구예요? 아 견혼의 아들이었잖아요. 견혼의 장남이었는데 아 자기가 이제 결국 아버지에게 추천을 받지 못했죠. 세자로 축천받지 못하고 넷째 동생이었던 아 금강이 금강이 이제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는 자기 동생이었던 금강을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이제 저기 김제금산사란 사찰에다가 유패를 시켜버렸죠. 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려군대하고 이제 싸운 거예요. 어디서? 선산 1, 2천 여기가 어디냐면 구미란 즉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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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구미 지역에 선산에 있는 1, 2천에서 이제 결국 누구랑 고려의 왕검부대하고 싸우다가 결국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요게 이제 1, 2천 전투 이제 여기 신검부대가 싸운 거예요. 신검부대 후백제군인데 후백제 신검부대가 싸웠던 겁니다. 요걸 계기로 해갖고 사실상 이제 상국 후상국 통일로 이어지게 되는 전투가 되겠어요. 자 라가 이제 약간 좀 여러분들이 좀 낯선 질문이고 이게 어디에 들어갈까 라는 건데 견원이 막내하는 능혜의 딸 애보 패첩 고비 등과 더불어서 나주로 도망쳐와서 조종에 들어오기를 요청했다. 자 고려사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고려사회에서 지금 이제 견원이 지금 이제 나주 나주가 어디냐면요 고려 그 후백제 아 후고구려 시기에 903년도에 당시 이제 왕건이 궁예 밑에 있을 때 궁예 밑에 이인자로 있을 때 저기 어디에 후백제 어떤 그 해상국의권을 좀 끊으려고 왕건을 보내가지고 나주 지역을 한 10년 가까이 지배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라나주 옛날에 후백제 지역을 공격을 한 거예요. 점령지예요. 왕건의 점령지 요게 이제 도망쳐와서 이제 결국 누구한테 고려에게 이제 결국 투항을 하게 된 거죠. 자 요게 이제 언제냐면 견원에 음 투항이에요. 당연히 고려에 투항한 거겠죠. 요게 935년도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순서를 구제한다면 그러면 선생님 정답은 뭘까요? 나 가 라 나가 정답은 3번인데 우리가 조금은 여기서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 요게 나 고려언국하고 그 다음에 음 가가 있죠. 나가 라다 음 요건 난이도로 세면 되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려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자 앞에 이제 후백제하고 후고고고려언국은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 내용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고려언국한 다음에 고려언국 후에 이제 첫 번째 전투가 바로 공산전투 자 이 공산전투는 어떤 전투였냐 어 당시 후백제 견원이었어요. 이때는 후백제가 어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신라문국에서 신라 경혜왕을 죽여요. 경혜왕을 피살시킵니다. 경혜왕이 피살되고 경순왕을 세우는데 이때 어 고려가 도와주러 갑니다. 어 고려가 어 누구를 신라를 신라를 도와주러 갔는데 이때는 후백제군이 승리를 거뒀어요. 이때는 대구 팔공산 바로 콸공산 지역의 공산지역에서 싸웠다. 이때는 어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했고 신라왕이 죽었는데 고려군이 돌아와주러 왔지만 고려군도 후백제군에게 패하고 말았던 게 공산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여기 다음이 있었던 전투가 또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느냐 고창전투라고 이거는 어 선생님 전라도 고창이 아니고요 안동지역에 얘기합니다. 안동지역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다시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한 거예요. 다시 또 고려가 신라 도와주러 갑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이때는 누가 승리했어요? 이때는 고려의 왕검부대가 승리를 거뒀던 게 고창전투입니다. 공구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1, 2천전투 때 어 네 요거는 아까 봤지만 1, 2천전투 때 이때는 후백제가 견원부대가 아니고 무슨 부대요? 음 신검부대였다고 그러니까 신검부대였으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견원이 이제 후계자를 후계자를 임명할 때 넷째 금강을 임명하자 장남이었던 신검이 불만을 꿈꾸는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유폐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나와서 투항한 겁니다. 아버지였던 견원이 고려에 투항을 했고 또 투항했던 게 누구냐면 신라 경순왕도 투항을 해요. 신라 경순왕도 이때 투항을 했거든요. 견원 투항 그 다음에 신라 경순왕 투항 이게 같은 식이에요. 근데 견원이 좀 더 빨랐고 그 다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견원과 또 신라 경순왕의 어떤 신라 군대들 일부와 그 다음에 고려군대가 노대 신검부대를 이제 선산 국내에 있는 선산 1, 2천에서 이제 격퇴하고 그 이후에 이제 후삼국 통일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떤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어려운 문제인 건 확실해요. 알겠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밑줄군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입니다. 왕을 딱 보니까요. 뭐 12목에 각각 경학박사 의학박사 그렇죠? 12목에다가 향교를 설치하고 박사들을 파견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우리가 이제 12목이라는 거 딱 나오니까 누구? 예. 최승도의 시무 28조의 권을 받아들여서 청컨대 중요한 곳에는 외관을 또 없어서 라고 하면서 12목에다가 지방관 파견했고 그곳에다가 이제 학교도 만들고요. 지방의 학교 향교라고 할 점 박사들을 파견했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 고려 성종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거죠. 어디요? 고려 성종입니다. 고려 성종에 대한 어떤 설명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니까 고려 성종의 업적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광학진흥을 위해서 향연구 설치했다 이건 예종에 대한 얘기고요. 노비안거법 누굽니까? 광종이죠. 자 고문세지 견제에서 전민변정도감 이거 뭐 전민변정도감 설치한 거는 뭐 충렬왕도 설치했었고요. 뭐 공민왕도 설치했는데 아마도 우리 이제 고급시험료에서는 주로 이제 공민왕에 해당된다 정도로 우리가 조금 알아두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문세족의 전과 민을 다시 한번 주인에게 원래 자리로 되돌려주는 거죠. 자 4번 최종의 시부 28절을 받아 통치에 정비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정계와 개백요소 경계를 정해라. 백관들의 경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 신하가 지켜야 될 규범 이런 것들을 제시하신 분이 누구다? 왕건 태조 왕건이 되겠죠. 후대 왕들에게는 훈호십조로서 신하들에게는 정계와 개백요소 그들의 규범과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정해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입니다. 다음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니까 지금 다 보니까 고려에 대한 얘기겠네요. 그렇죠? 고려입니다. 남쪽에서 적들이 본 게 있는데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운문과 초전 뭐 이렇게 나왔네요. 김삼이 초전에는 효심이 있었다. 자 김삼이 효심의 난 우리가 이제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대표적인 밀란입니다. 효심의 난 운문과 초전 경상도 지병에 있었던 아니죠. 경상도 지방에 있었던 반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제냐면 이의미 집권기 때 무신집권기 이의미 집권기 때 있었던 난이고요. 굳이 뭐 이게 이의미 집권기다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최강수 있습니다. 최강수의 난 최강수의 난 고구려 부흥을 고구려 부흥의 고구려 부흥 운동이 바로 최강수의 난 우리가 무신집권기 때는요 이런 어떤 앞에서 봤지만 망이 망수의 난 이라든가 아니면 전주관노비의 난 이라든가 아 여기에 나오는 김삼의 효심의 난 그 다음에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의 난 뭐 등등의 이런 어떤 밀란과 신분해방운동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무신집권기 초기 때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신들이 있었거든요. 그 문신들의 반란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문신들의 반란인데 그걸 이제 반무신난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 반무신난 뭐 석영주수 조이총의 난 아니면은 동분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문신들의 반란 반무신난 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삼국부흥운동도 같이 나와요. 뭐 특히 김삼의 효심의 난 같은 경우는 경상도인데 이걸 바탕으로 뒤에 뭐 이비폐자의 난 이라는 것 같은 이런 신라부흥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여기 평양에서는 뭐 최강수의 난 하면서 고구력부흥운동을 얘기하고 나중에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연년 형제의 난 이연년의 난 이연년 형제의 난 또는 이연년의 난인데 이거는 전라도 담양지역에서 이제 일어났던 백제부흥운동이 되겠습니다. 삼국부흥운동도 이제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근데 이거 이런 거 통해서 시기를 할 수 있죠. 이거 아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이런 반란들이구나 뭐 부흥운동이거나 아니면 밀란이거나 뭐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무신정병 이게 이제 딱 요 백년이 뭐예요. 무신집권기잖아요. 그렇죠. 무신정병 이후에 개경한도까지가 바로 무신정권이니까 어 정답은 라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어느 쪽에 있었던 반란이었고 밀란이었고 하냐라는 걸 통해서 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국가입니다. 국가에 대한 것들은 이니까요. 자 가에서 사신을 파견했고 낙타 50마리를 줬는데 왕은 가가 일찍이 발해와 하모카다 갑자기 의심해서 맹략을 어기고 멸망했으므로 친성가계를 맺어 이웃으로 삼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낙타 50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굶겨 죽였잖아. 어디서 만부교 와리가 굶겨 죽였다. 이게 만부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고려 태조 왕건의 북진 정책에 있어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무너뜨린 극앙무도한 나라다라고 이제 이 나라를 결국 비판했고 결국 그들이 보낸 낙타 50피를 그냥 굶겨 죽였던 사건.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 국가는 누굴까요? 이 거란이죠. 거란. 그러니까 발해를 무너뜨린 나라고 그 다음에 당시 거란이 보내온 낙타를 굶겨 죽였던 거란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은 무엇이었냐. 뭐 거란 침입하면 우리가 이제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단판 2차 침입 때는 강조의 정변으로 쳐들어왔다. 그러다가 왕이 나주까지 피난갔고 친인 거란 왕을 만나겠다라는 입조에 대한 친조에 대한 조건을 딱 내걸고는 퇴각했지만 그 가운데 양규가 활약을 했다. 3차 때 다시 쳐들어왔던 거란은 어떻게 했다? 귀주에서 강감찬이 격퇴하였다. 귀주대처. 뭐 이런 내용도 얘기했잖아요. 뭐 여기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전에 광군 창설한 거 이거는 이제 정종 때 침입 대비했어요. 누구? 거란 침입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정종 때 광군을 창설한 건 거란 침입 대비를 위해서 만들었던 군대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또 맞네요. 화통도감은 고려말 최무선이 외구를 격퇴하기 위한 거고요. 진간체제를 실시했다. 이거는 이제 조선의 지역방어체제죠. 이거는 조선입니다. 조선. 거란이 아니고요. 상비군으로 구성된 훈련도감 이거는 언제예요? 임진왜란 중에 외적들의 당시 외에 조총의 어떤 위력을 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사수 살수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게 포수 조총병들 좀 키우고 하려고 만들었던 부대입니다. 임진완 중에 만들었던 거니까 이때는 고려때 가가 거란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자별초 후별초 신흥군으로 구성된 삼별초를 조직했다. 이거는 대몽황제 때죠. 개경환도를 반대하면서 반대했던 당시 최신 무신정권의 사병세력이었던 삼별초가 개경환도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끝까지 이제 몽고와 항전을 벌였던 군사세력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구가 되어야 하니까 이건 뭐 굳이 뭐 얘기한다면 몽고와 관련된 거 몽골과 관련된 거지 뭐 거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몇 번요? 1번으로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자 15번 가볼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자 이것은 문종의 아들인 가가 송요 1번 송요 요는 거란이죠. 일본 등의 동아시아 각지에 불교 서적을 수집해서 그 목록을 정리할 신편재종 교장 총록의 일부입니다. 라는 거죠. 이게 누굴까요? 바로 의천이죠. 의천은 이제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넷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제 예를 이제 머리 깎이고 어디로? 절로 이제 보낸 거죠. 승려가 되기 때문에 출가를 시킨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의천은 승려가 되시고 당시 왕자라는 어떻게 보면 크게 권력의 힘이 있었던 거죠. 권력의 힘으로 이제 교단을 통합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물리적 통합이었죠. 아버지가 이제 누구야? 문종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아이고 교단 성립이에요. 교단 통합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통합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그 와중에 통합 중에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 거죠. 아버지 제가 경전이 좀 필요한데 사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말씀 하시죠. 그래 사라. 몇 권이 필요하냐? 5천 권이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다가 엄마 하나 책 좀 살게요. 뭐 뭔데? 뭘 사려고? 한 5천 권 사려고 하는데 엄마 돈 줄 수 있어요. 미친놈아 그렇죠? 바로 이제 싸다기 맞습니다. 바로 싸다기 들어가고 하면서 양 싸다기 들어가고 하는데 아버지 왕자잖아. 왕이잖아요. 그래 사 이런 거죠. 그래서 사 온 다음에 이거를 새롭게 편집을 해냅니다. 자기 이제 서고에다가 편집했어요. 어떻게? 여러 종파에 그 다음에 교장에 대한 총 목록서를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목록을 정리한 게 신편재중교장통록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전에 대한 해설서를 쓴 거예요. 그 해설서를 쓴 게 이제 속장경 또는 교장이라고 불리는 이 불교 경전 해설서입니다. 이게 경전 대장경 아니고요. 이건 경전 해설서예요. 아 이거는 경전에 대한 당연히 경전은 불교 경전 얘기하는 겁니다. 해설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대장경이 아니옵니다. 알겠죠? 대장경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단 통합 과정에서 뭐합니까? 교종 통합하시고 흥황사를 중심으로 교종 통합하시고 다시 한 번 국청사를 만들어서 국청사를 중심으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해동 천태종 이란 걸 창시하셨죠.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뭐 이건 너무 쉬운 거죠. 우리가 천태종 창시했다. 정답이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2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새 백년사결사운동 요새 참회는 천 천 백만원 천태종 승려야 또 백만원인데 천태종 승려이기 때문에 천 백만원 그러겠습니다. 요새 참회 참회 참회를 바탕으로 법화신앙에 입각한 참회 사상을 참회를 강조하면서 천 천태종 승려인데 백 백 뭐야 백년사결사 만 만av 만 만덕사에서 원 만덕사에서 원까지는 아니고 만덕사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사를 결성해서 불교계를 개혁하고 됐다. 이거는 뭐 보조국사 진울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유불일치선 유교와 불교는 그 심성도야 그 뿌리에 뿌리가 갔다 라면서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한 거죠.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했다. 요거는 이제 해의 심이 되겠습니다. 증각국사 혜심 자 승려들의 정기를 정리해서 해동고승전 했던건 무신집권기 때 그냥 가쿤이라는 분이죠 가쿤 가쿤 의천에 대한 내용이니까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가나가 어떤 제도인지 한번 보시면 되요 제술업 명경업의 두업과 의업 보급 등의 지리업 유럽 사업 산업 등의 잡업이 있는데 그쵸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문과라고 하고요 자 요 뒤에꺼를 잡과라고 하죠 잡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험을 거쳐 벼슬길에 나아갔다 이건 뭐 과거시험이죠 과거시험 그쵸 과거시험이네 고려의 과거시험이 되겠구요 자 나는요 무릇조상의 공로로 자 이게 뭔자면 음자입니다 그늘음자 조상의 그늘 속에서 벼슬길에 나가는 자는 모두 18세에서 제안했다 그러니까 조상의 공로로 내가 벼슬길에 나가는거야 그러니까 조상의 음덕을 받아서 내가 관직에 나가는거니까 뭘까요 음서제도가 되겠네 그러니까 과거와 음서제도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는거죠 자 가는요 제가한 여성들의 자손은 응시 제안을 받았다 아니요 제가한 여성도 제가 할 수도 있고 제가도 자유로웠고요 제가한 여성의 자손도 전혀 시험이라든가 모든 어떤 일상생활 뭐 제도에 사실 뭐 제안을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았다라는거죠 제안을 받았다 아닙니다 이건 조선시대 가서나 있는 이야기에요 알겠죠 조선시대 가면 이제 제가한 여성의 자손 음 뭐 아들 뭐 이러면 문과 시험 못봐요 음 그건 조선시대 가서 이기고 고려시대는 전혀 그런 제안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가 향리의 자재가 중앙관직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되었다 향리들도 이때 귀족들도 많이 보고요 향리 자재들도 전혀 뭐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을 없습니다 뭐 지방의 향리는 거의 뭐 수령과 동급이기 때문에 아 뭐 진출한 통로가 되었다 맞고요 음 뭐 신지사대 고려말의 신지사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신지권기대 이규보 같은 인물들도 그런 인물들입니다 아 향리들 자재였거든요 그쵸 지방 중소초 중소지주들의 자재였습니다 그 중소지주가 바로 향리들이거든요 자 나는요 후주 출산계의 건의 이거는 과거시험이 있죠 이건 과해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 X입니다 자 사위 조카 외손자 그쵸 이때는 뭐 친가든 외가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뭐 사실 이때 당시에 뭐 혼인 풍속을 보면은 주로 이제 남자가 여자집 들어가 살죠 이게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고 뭐 일부일체제였고 재혼도 일부일체제가 그 항상 원칙이기 때문에 뭐 재혼이라든가 첩을 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박유 사건 알잖아요 박유 충전의 때 박유가 어 좀 원나라 때 몽골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가 많이 죽었으니까 남자들이 이제 첩을 좀 두는 걸로 합시다 라고 왕에 건하니까 나중에 이게 소식이 막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박유라는 놈이 있어요 박유 재상이었었죠 뭐 그런 걸 통해서도 이게 전혀 이제 그 첩을 두기도 첩을 두지 않았으며 여성에 대한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좀 매우 높았다 게다가 이제 외척 친척 뭐 뭐 종친 외친 외척 뭐 이런 거에 차별이 따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음서의 범위가 사위 조카 외손자 뭐 다 갑니다 사위도 되고 외손자도 되고 조카도 되고 아들도 되고 어 뭐 친손도 되고 웬만하면 다 적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맞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니금과 리을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7번입니다 가해에 들어갈 사진으로 오른 것은 여와봤습니다 문화유산을 통해서 본 고려와 몽골의 고려 그러니까 몽골과 관련 있는 문물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네요 천산대립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민왕 때 공민왕이 원대 북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린 그림 공민왕이 그린 그림으로 알려졌죠 지금은 이제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거고요 뭐 송강사 아까 우리 진울이 있었던 조개중에 본거지입니다 티베툰 법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게 뭐가 있냐 몽골과의 교류 속에서 만들어진 게 뭐가 있냐 이게 원이잖아요 그쵸 석굴암 본전불 이거는 우리 간다라 양식이에요 인도 간다라 양식인데 뭐 이건 상관없죠 이거는 석굴암 본전불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무인석상인데 이 석상의 얼굴을 보시면 딱 서역인이에요 몽골이 아니고 몽골은 사실 우리하고 되게 비슷해요 가끔씩 몽골 사람들 보면 어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되게 약간 좀 유사 생김새가 상당히 좀 비슷한 어떤 그런 어떤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통일실라 때입니다 통일실라 이제 원성왕릉이라고 불렸던 괴릉이에요 괴릉 원성왕릉이 주문인데 괴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괴릉 옆에 있는 무인석상입니다 무인석상 이거 딱 서역인들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열었죠 용상방국립박물관 1층 전시실에 있는 거 이게 이제 경천사지 10층 소탑 들어는 보셨을 거야 이게 이제 원의 영향을 받아서 조성된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처음 보죠 이게 승탑인데 어 우리 승탑 하면은 이제 신라 하대 때 있었던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라든가 아 거기에 그 신라 양식을 계승했던 고려시대에 조성되었던 뭐 고려 어 여주에 있는 어 고달사지 승탑이라든가 이런 것도 팔각 원당이 있는데 어 이런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원형도 있어요 동그란 거 이건 뭐냐면 어 시험문제는 안 나옵니다 절대 정답이 아 나오긴 나오는데 정답이 될 음 제가 정답이 될 리는 아마 제가 살아생전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정토사에 있는 아 실성국사 아 홍법국사 홍법국사 실상 정토사에 있는 홍법국사 네 홍법국사 홍법국사 실상탑이라고 부르는 승탑이에요 어 승탑인데 우리가 승탑 하면은 신라 말에도 있었지만 고려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려 때 만들어진 겁니다 고려 때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대표적인 고려시대 승탑입니다 승탑 알겠죠? 음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 음 5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거 5번은 이거 우리 마테오리치가 이제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 때쯤부터 전파되었던 고녀만국전도에요 세계지도 어 요게 이제 선조 이후에 전래돼갖고 이광정에 의해서 전래된 다음에 여러 개가 만들어집니다 사본들이 만들어지는데 요건 고녀만국전도 세계지도죠 자 그러니까 이거 뭐 원나라의 교류 얘기하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1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시기 문제고 뭐 경제 문제는 거의 뭐 이게 고려계 고려 거의 이게 그렇게 나와요 고려는 뭐 고려 전기니 후기니 따로 안 나오고요 고려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후기 시험 문제는 거의 고려와 조선 후기의 경제상관에 묻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이거 딱 볼까요 보시면 금과 운이 천지의 정수이자 국가의 보물인데 근래에 가락한 백성들이 구리를 섞고 몰래 주저하고 있다 지금부터 가의 표지를 새겨서 연관 법식으로 삼도록 해라 여기는 자는 엄중히 논하겠다 이때 비로소 가를 화폐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제도는 은 한근으로 만들어 본국의 지형을 본뜨도록 했으니 라고 나왔습니다 아 당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가지고 은으로 만든 거다 이렇다 보니까 속칭 활구라고 하게 됐답니다 활구 그러니까 이거 뭘까요 은병이네요 은병 이때 은병을 고액화폐로 만들었지 은으로 만든 병인데 이거는 화폐로 사용했어요 화폐 아 요게 이제 이걸 건의했던 사람이 누구냐 의천이었어요 의천 순임이 이런 거 건의해야 됩니까 아까 의천 누구라고요 왕자라고요 그렇죠 왕의 아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교단에 대한 통합운동도 같이 하면서 속세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요 그래서 형이었던 숙종의 숙종에게 주전도감을 만들어서 화폐를 주저해야지 귀족들의 경제를 장악할 수 있으니 화폐 만들라고 하는데 그때 만든 화폐가 고액화폐였던 은병 그 다음에 뭐 이제 해동통보라든가 해동중보 그 다음에 삼한통보라든가 삼한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같은 해동 삼한 통보 중보 등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때 이제 이게 건의했던 사람이 바로 순영했던 의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언제를 묻는 거야 고려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자는 게 아니고 고려라는 걸 알고 있니라는 거죠 활구 운병을 보면서 아 이거 고려 그럼 고려를 찾아보는 거예요 외관이 설치된 건 조선 들어와서입니다 그렇죠 경시서가 수도의 시전을 감동했다 자 우리가 고려든 조선이든 고려는 수도인 개경의 시전이 성취가 됐고요 조선은 그 고려에 설치됐던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 설치됐던 시전을 그대로 종로로 가져옵니다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 감독기관 있겠죠 고려 때도 경시도가 있고요 조선 때 한양에 있었던 시전에도 경시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름이 물론 경시서에서 평시서로 바뀌긴 하지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이거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보부사기 장시를 돌아다니며 활동하였다 이거는 조선이 된 얘기고요 그렇죠 16세기 이후 장시의 발달을 이끌어갔던 거고 광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덕대 전문 경영인 덕대는 역시 조선 후기 상황이고요 그렇죠 중간개시 중간후시 개시 후시 나면서 공무역과 사무역의 형태가 나면서 중국 특히 중국과 하지만 청과의 교역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이외에 이렇게 보면 언제 이건 조선 후기 상황이네 그렇죠 고려를 묻는 거니까 고구려는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알겠죠 왕의 업적입니다 이 왕은 누굴까요? 이 책은 동네선생 교정북사 교정북 사상절의 일부로 이 왕은 주자소에서 뭐 했다고요? 개미자를 이용해서 개미자를 이용해 책을 가능했나 봐요 이 책을 가능했나 봐요 이 왕 때에는 세계적인 혼일강리 역대국도도 제작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주로 이제 이 왕의 문화적 업적을 좀 물어봤네요 이건 누굴까요? 라고 했을 때 태종이 되겠어요 태종 태종 이방원 때 주자소를 설치했고요 활자를 주조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만든 글자가 개미 폰트 원래 보통 이제 이 주자소 금속활자입니다 활자인데 활자들은 주로 어떻게 하는데 한자 한자 여기서 한자 한자씩 한자 한자를 세게 갖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찍어내는 겁니다 재배치하는 겁니다 태종은 이때 그래서 주자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자소에 따라서 이제 개미년에 만든 글자 개미 폰트 개미자 아들이었던 누구 아들이었던 세종은 뭐 했어요 아버지 개미자요 저는 가빈자요 이러면서 가빈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근데 이거 고정이 잘 안 돼요 밀랍이란 걸 쓰다 보니까 고정시킨다고 밀랍을 자꾸만 했는데 이 밀랍이란 게 처음에는 막 딱딱하다가도 이제 흔들 흐물 흐물거리고 흔들흔들거리니까 저는 아버지 여기다가 뭘 할까요 글자를 심을 쏘여서 인쇄능률을 확실하게 좋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인쇄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를 판때기에다가 고정을 시켜버리겠어요 그러면서 판때기를 심어버리겠어요 식자판 조립 방법을 고안합니다 식자판 조립 방법을 고안했다 이거는 이제 세종 때의 모습이에요 인쇄술의 능률을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은 누굴까 일단은 뭐 세종 때 이렇게 하는 건데 퇴종이 되겠죠 세계지도 동양세계통양 최고의 세계지도인 혼일강리도 역대국도도 저 지도는 알다시피 어떻게 생겼어요 요 지도 요 지도가 이제 팔도도라는 아마 요 지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중국의 원일강리도 아 혼일강리도라는 지도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일강리도라는 지도에다가 우리 팔도도를 붙이고 여기다가 뭐 인도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구 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절반 이상이 다 누구야 중국이에요 중국 중화사상을 볼 수 있는 요게 이제 당시 세계지도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 태종이죠 전통한의학을 적는 동의보감 이거는 언제예요 광해군 때 자 사관호 독립한 게 이거죠 사관호 독립한 거 낭사를 이제 재신 눈치 보지 말고 이제는 독립해라 하면서 독립시켜준 게 태종이 되겠습니다 경국대전 반포했다 이건 언제예요 반포니까 성종이 되겠고요 탕평비 나왔어요 탕평비 탕평파 탕평교서 영조가 됩니다 한양기준으로 한 역법서 칠정산 내편 이건 역시 세종이 되겠네요 세종 세종 태종에 대한 내용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일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0번 갑니다 가마의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마의 탐구활동을 딱 보시면은 청주흥덕사지 그 다음에 개퇴사 봉정사 군인각사 합천행사인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제 그래도 조금 눈에 이긴 것 같다면 청주흥덕사 직지심체요절이라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 간행된 곳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요 이건 맞는 거죠 자 안동 봉정사 하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뭘까 대표적인 고려시대 주심포양식의 건축물 그러면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이 있는 곳입니다 목조건축물 뭘까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되겠네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주심포양식의 건축물의 구조가 특징한다 주심포양식의 건축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 이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합천해인사 하면 좀 여기 생각나는 거 합천해인사의 장경판전에 뭐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팔만대장경이 지금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죠 팔만대장경 다에 해당하는 거 팔만대장경 이거 맞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개퇴사라든가 군인각사는 참 낯선 어떤 그런 사찰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디 알고 있는 거와 이거하고 연관시켜서 찾아보면 되는 거죠 2번 4번에서 찍으면 되는데 아 여기서 찍긴 그렇잖아 그렇죠 본인과 팔상전에 나타난 목탑양식의 건축물 어 팔상전 들어본 듯한데 요게 이제 17세기 때 어디에다가 보은 법주사에 만들어진 팔상전입니다 보은 법주사 요게 나중에 이제 사진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겉모양이 이렇게 돼있어 어 제가 좀 이상하겠는데 요게 이제 닫힌 건물입니다 닫힌 건물이야 닫힌 건물인데 안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하나가 통해져 있습니다 지붕이 없고요 요게 이제 요시계 건물이 요게 요게 이제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인데 요게 이제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인데 요거는 어디 있어요 법주사에요 보은 법주사 개태사가 아니고 개태사는 어떤 사찰이냐면 요게 이제 왕건이 1, 2천 전투 후에 어 후백제 점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논산에다가 만든 사찰입니다 어 후백제를 딱 깐 다음에 음 4번을 생각해서 몰라도 돼요 2연이 삼국유사의 집필한 경위를 알아본다 음 군인각사인데 선생님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안 읽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냥 한 번 보고 그냥 어 그렇구나 이렇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일 역시 확률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음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사는 놀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성계가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효로에 실천하기 위해서 환영을 천두했다가 가장 먼저 짓기 시간 공간이다 그쵸 좌묘 우사 좌묘 우사 좌에는 경복구 좌에는 종료를 짓고요 우사 여기는 사직단을 지었답니다 곡식신을 모시는 거죠 토지신과 곡식신을 모시는 사직단 그쵸 음 이게 종료를 먼저 지었던 거죠 뭐 역대 임금들의 어 뭐 신주를 모셔두는 그런 곳입니다 아 바로 이제 정답의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성균관 안에 있는 뭐 문묘라고 해도 되고 뭐 대성전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묘 또는 대성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바로 공자님을 모셔두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동시와 후직시를 풍년을 기원한다 풍년을 기원한다 이거는 아 선생님 이거 알아야 돼요 아니 그냥 알아 저거만 두세요 선농단이라고 했어 선농단 됐고요 토지와 곡식신에게 이게 제사 지내는 곳이다 바로 이게 사직단입니다 음 항상 이런 거죠 경복궁 직권은 좌묘우사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조후시 그래갖고 전조후시갖고 여기 시전절이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 전조 앞에는 전조후시갖고 시전이 뒤에 있었는데 왕 뒤에 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전조후시갖고 이게 시전거리가 구성된 거지 종료에다가 음 근데 이거는 사직단 사직단이고요 일제에 의해서 경례 조선총독부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이제 어느 어느 궁의 경례에다가 있냐 경복궁의 어디 앞에 근정전 앞에다가 세웠어요 우리의 민족적 정기를 이제 끊어버리겠다 하면서 이게 어느 궁이냐면 경복궁 경복궁 앞에다가 지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어느 왕이냐라고 하니까 포도장 김순과 왕의 알기를 풍문을 두니 황해도의 자 황해도의 흉악한 도주 인껍정 1당이 서인비란 자가 이름을 엄가이로 바꾸고 자 어 충례를 밖에 와서 산다고 하므로 가만히 없다가 잡아서 공판제를 신문했습니다 그 말하기를 대장용이 이춘동의 지무에서 세 봉산군수 이읍래를 죽이로 인원했다고 하였습니다 속히 달려가서 봉산군수 이읍래 철강 강여와 함께 몰래 잡게 하는 것을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자 1당이 자 지금 이제 황해도의 흉악한 도주 인껍정의 1당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이거 어느 왕이다 조선의 명종 때의 모습이에요 명종 때 뭐 명종 때 아주 개판이죠 이때는 이때는 이제 소윤들이 권력을 잡았고 소윤은 이제 윤원영 이 윤원영의 누나가 누구입니까 명종의 엄마였던 문정황후 여인천하였죠 여인천하 문정황후 윤씨 문정황후 윤씨였습니다 뭐 이때는 뭐 뭐 흉년도 엄청나게 들었었고요 아 또 이때 또는 이제 뭐 을묘외변 음 그렇죠 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전화한 인껍정의 난 각종 흉년으로 흉년과 더불어서 각종 막 외침이 많았던 시기에요 아 이때 이때 그리고 또 소윤들이 이제 대윤들 그 전년 때는 인종 때 대윤이라는 외척들을 깠던 게 무슨 사화 뭐 일사사화 뭐 이런 거죠 을사사화 요게 이제 외척관의 다툼 속에서 어 대윤 쪽에 붙었던 살인들이 조금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었죠 뭐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조총부대 이건 효종 때가 되겠고요 사군 육진 개척 이건 세종 때가 되겠네요 외척의 싸움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남인이 추적하고 노론과 소론의 정국이 주도했다 숙종 때 갑술한국 이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숙종 때 갑술한국 이후에 사실상 남인들이 완전히 몰락하고 서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서인이 아닌 노론과 남인 노론과 소론체제로 이제 대립이 이제 격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주전랑은 인명을 둘러싸고 성인과 동의 나누신 건 이거 붕당제의 시작 선조때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왕을 묻는 거니까 명종 때의 얘기가 무엇이니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명종 때는 을사사화 을묘해변 임껍정이란 요게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 막 흉년이 들었다 했잖아요 그쵸 흉년이 되니까 임껍정 같은 백정들이 난이 일으켰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죠 이러면서 풀뿌리 먹는 거 도토리 먹는 법 뭐 나뭇껍질 먹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하면서 국가에서 편찮은 책이 구황찰료 같은 책들이에요 알겠죠 23번 23번 가겠습니다 이것은 의주로 파천왕 국왕이 내린 국문교설래요 어쩔 수 없이 외군에게 잡혀가 협조한 백성의 제는 묻지 않으며 외군을 잡아오거나 포로가 된 우리의 백성을 많이 데리고 오러 나오는 사람에게 벼슬을 내린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누굴까요 이 국문교서가 뭐라고 하냐 외군에게 잡혀간 건데 이제 외군에게 외군을 잡아온다 이러면은 벼슬 내리겠다 선조네요 선조 선조 때 내린 임진왜란 중에 선조 때 임진왜란 중에 외란 중에 내린 교서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국문교서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의주로 파천을 했습니다 파천이 언제예요 파천한 게 우리가 초기 항상 그렇거든 새가 4개예요 초기 패전 단계 초기 패전 단계는 이때 부산진 동래성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신립의 탕금대전투 무너지고요 어디 한양이 이제 결국 먹힌 거죠 그때 한양 먹히기 바로 직전에 왕께서는 선조는 의주로 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사용했을까요 이순신의 활약이 있었죠 옥포해전 당 옥사 사천해전 그 다음에 당포해전 한산도 대처 여기에 이제 진주 목사였던 김시민의 활약도 있었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의병들의 활약이 있었네요 그쵸 이때 의병에는 뭐 지역 전술을 이용한 뭐 이렇게 전직 관리들도 있었고 승려들도 있었죠 어 사명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쵸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가 도와주로입니다 이때는 조명연합군 단계네요 조명연합군 때 평양성 탈환하시고요 어 그리고 뭐 행주대첩 같은 것도 있었죠 물론 행주대첩은 명나라가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권유장군이 이제 어 어떻게 된 건 고립된 상황에서 싸워가지고 큰 승을 거둔게 된 거고요 어 그러다가 휴전회담을 합니다 휴전회담 3년 열려요 휴전회담 때 이때 우리는 이제 뭐 훈련도가 만들고 어 뭐 진관체제를 복구하고 하면서 소고군 체제를 만들며 조금 정비했던 거고요 근데 이게 협상이 결렬되면서 정유재란 이란 걸 일으켰죠 정유재란 다시 한번 외가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이것도 사실 임진왜란 중에 하나입니다 정유재란 597년도에 이때 이제 뭐 직산전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균이 이제 당시 우리 수군을 끌고는 가서 싸웠죠 이게 이제 7천량 전투돼 어 거의 뭐 전멸당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게 한 12개밖에 안 됐고 그것도 수리수리 해갖고 그 12척의 배로 이제 싸웠던 게 누구였을까요 우리 명량대첩 이순신 장군이 되겠고요 그게 마지막 쫓아가는 외군들을 잡다가 잡으려다가 전사했던 게 노량해전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발표는 이후니까 명량에서 외수군이다 그럼 이거 정답이 되겠네요 신립이 탕금대 이거는 아까 봤잖아요 의주 피난전이라고요 패전단계 때 아니에요 이 종부 이건 세종대죠 계약조 이것도 세종대입니다 삼포해란이 일어났다 이건 중종대가 되겠네요 어 이거 임진왜란 정의죠 뭐 중종대는 삼포해란 이거 삼포 을묘 그 다음에 정점을 찍은 게 뭐라고요 임진왜란이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음 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겁니다 다음 뭘까요 자 농사를 지은 사람이 전지를 얻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전지를 얻지 못하게 한다면 여전의 법을 시행해서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 무엇을 여전히 하겠나라고 하면서 자 천원의 형세로서 나누어서 경계로 삼아서 그 일에 여라고 하고 여에는 여짱이 있고 여의 전지는 그 여의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다 공동 자 일단 공동 소유의 공동 경작의 자 일한 만큼 나누자니까 노동에 따른 분배 노동에 따라 노동에 따른 분배 그러니까 요거를 펼쳤던 부분은 여전론이었죠 여전론 1여를 한 30여 호로 1여를 한 30여 호로 구성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여장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모두 자영농이 잘 클 거다라는 거죠 자영농 육성을 위한 거예요 바로 토지개혁이죠 집단 농장을 외쳤던 겁니다 집단 농장 제도를 외쳤던 게 바로 누굴까요 정약용의 여전론이 되겠네요 그럼 정약용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는 거죠 의산문당 의문의 사연에서 Q&A하고 중국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지전설 무한우주론 같은 이론을 내세웠던 게 누굴까요 담원 홍대용이 되겠죠 아니네요 동인수세보원이면서 사상의학 체질의학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했던 거 이재마 고종 때 인물입니다 우서에서 산홍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유수원 자꾸 성리학 경제관에 입각해가지고 우리 자꾸 상인들 수공업자들 상인들을 특히 천대시하지 맙시다 직업으로는 평등하신 분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경세유표 세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표식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한 중앙경제 중앙제도의 개혁을 제시하신 분이 누구다 이게 이제 정리학용이 되겠죠 경세유표 1표 2서가 있습니다 목민심서 목민간들의 마음가짐 즉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흠흠신서 법흠자 그러니까 형벌에 대한 어떤 개혁 뭐 내용들 이런 얘기 흠흠신서 자 북학의회에서 재물을 모아서 재물을 의물에 비유해서 절약보다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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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했다 누굴까요 박재가가 되겠죠 박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되겠어요 정리학용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25번 가겠습니다 다음 밑줄근 대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인근께서 군포를 절반 한 필로 줄였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선 세입을 감수하기도 보충하기 위한 재정 보완책이 필요한다 이건 균역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영조 때 실시했던 자 군역에 대한 군역제도를 개편한 거죠 군역제도 자 군역이란 것은 누가 누가 군대 오니 이런 겁니다 16세에서 60세 미만입니다 60세 미만의 정남들이 주로 이제 군대를 오게 되죠 근데 이때는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고 뭘로 바뀌었어요 몸으로 때우던 게 뭘로 바뀌었어요 돈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몸으로 나눈 게 돈으로 바꿉니다 뭐래요 1년에 두필 내는 거였죠 근데 이것도 부담스럽다 해서 영조가 몇 개로 1년에 이거를 절반으로 깎아줍니다 그러면 국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겠네요 그쵸 국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재정보완책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정보완책 뭐가 있다고요 자 지주한테 자 니들이 조금 희생 좀 할래 이러면서 결작이라는 명목으로 지주에게 지주에게 1결당 2두를 내게 했던 거고요 결작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향촌사회에서는 양반직원 좀 사신 분들 있잖아 그분들은 이제 양반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부 상류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일부 상류층들에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증을 하나 준 거예요 뭐 특히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흥공군증을 주고 여기에 선무군관증을 줄 테니 너희들이 일부 상류층들이 한필 내라고 일부 상류층 뭐래 내라고 한필 정도 내라고 한 거예요 한필 정도는 너희들이 내라라는 거죠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겁니다 선무군관증을 줬던 선무군관포 그럼 왕실에서 뭐합니까 우리도 어장세 염세 그 다음에 선박세 이런 것들을 했고 왕실 이게 세금인데 이거를 우리가 낼 게 이런 거죠 이거를 국가재정으로 할게 당시 균역법을 다루던 관청의 이름이 뭘까요 균역청이거든요 균역청 세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왕실 세금을 어디서 이거를 균역청에서 거둔 거죠 균역청에서 왕실이 아닌 균역청에서 이걸 담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책이 뭘까요 양전사업지계 이거는 광무개혁대고요 광무개혁대 대한제국 시기 때에 있었던 광무개혁 어장세 어염세 어염세가 어장세 염세예요 그 다음 국가재정으로 귀속시켰다 맞고요 선무군관에게 1년에 한필의 공고를 증수했다 이게 맞고요 수신전 훈량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한 토지를 폐지했다 이거는 세조 때 있었던 직접 현직관료기의 수조권을 분급하는 직전법이죠 현직관료기의 수조권을 주면서 그 다음에 세습토지였던 추신전 훈량전 폐지 직전법 토지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수치제도의 내용인데 토지제도의 내용을 여기 쓰기 시작해봤네요 ㄴ과 ㄷ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잠깐 정도 약간 여유를 가진 다음에 26번부터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나왔죠 자 조선과 에도막구를 잇는 사절단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2017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도 등재된 자료고요 자 조선인이 좋아하는 사슴국이 뭐 이런 거 등 나옵니다 자 근데 일단은 뭐 사료보다는 일단은 이게 에도막부라고 하는 게 언제예요 이게 임진완 후에 이제 도요토미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새로운 어떤 막부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진완 후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임진완 후에 이제 사절단으로서 우리가 파견됐던 게 이제 조선통신사가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통신사라고 불린 건데 이 통신사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때 1608년부터 161811년까지 비정기적으로 12차례 정도 파견됩니다 비정기적이었죠 약 한 200년 동안 12차례니까 뭐 매번 정기적인 건 아니에요 막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어떤 그런 정권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사절단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전해졌던 문화사절단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하신다면 정답은 충분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거 아니죠 정기적인 거는 이제 명나라라든가 아니면 청나라에 중국에게 보냈던 사절단들이 주로 정기적으로 보낼 거고 이건 비정기적인 거죠 X죠 이거 아니고 X 자 단연조정은 연행록으로 되겠다 자 연행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명나라에 보냈던 사절단들은 천자에게 조공한다라는 이름의 조천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에 보냈던 사절단은 청나라 수도인 연경에 다녀온다라고 해서 연행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연행록이라고 하는 건 이게 청나라에 다녔던 청나라 청에 다녀온 사절단들을 우리가 연행사 또는 그들이 남긴 기록을 연행록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이 있었다 이거는 명에 보냈던 사절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천사 천자에게 조공한다는 그 조천사의 명칭이 이렇게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으로 이제 불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사절 왕래를 위해서 북평관 자 북평관에서 개선한 거는 이건 여진족들이 여진족들의 조공구역입니다 여진과 맺었던 조공구역인데 바로 여진사신들이 머물렀던 여진사신들이 머물렀던 그런 그 숙소가 바로 북평관이 되겠어요 여진사신들이 머물렀던 숙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세기 초까지 파견돼서 문화교류의 역할을 했다 바로 이게 정답이 되겠죠 1811년이니까 이때까지가 19세기가 되니까 이때까지 보냈던 문화교류 사절단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가볼게요 가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가하기구는 어떤 기구일까 상대개첩은 이 상대개첩은 뭐뭐 소속의 감찰직 관원들이 개모임을 기념하여 지적했습니다 자 그들이 근무하는 청사에 그려져 있고 당시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데 상대란 서리빨 같은 관리감찰 때문에 관리감찰이 되어났고요 그 수장을 대사원이라고 했답니다 자 관리감찰을 맡았고요 자 수장은 대사원이었다 뭐 딱 알 수 있겠죠 바로 어디에 대한 내용입니까? 사헌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헌부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이 기능이 바로 관리감찰 또는 관리에 대한 탄핵이죠 감찰 또는 탄핵에 대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 여기 때문에 여기 수장을 우리가 하니 사헌부의 사헌자에 대해서 대사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헌부 같은 경우는 사간원과 더불어서 사간원 같은 경우는 간쟁과 봉박 바로 간쟁을 왕에게 간한다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자 간원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박은 이제 뭐하는 거야 왕께서 간향이 뭐예요 만약에 이런 제갈 내렸을 때 그게 옳지 않다 싶으면 반박할 수 있는 반박권 비판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쟁과 봉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사간원이고요 특히 사간원 같은 경우는 짱이 누구였을까 여기 사간자가 따갖고 대사간 이렇게 불렀던 거죠 요거 두 개를 합쳐갖고 우리가 하니 양사라고 합니다 양사 양사이면서 대간이라 불렀고 요들은 같이 임무글을 같이 이렇게 짝을 지어줬던 거예요 짝을 지어줘갖고 이들은 간쟁도 하고요 그 다음에 봉박에 대한 임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석연권 바로 이게 사인권이에요 사인권 그러니까 동의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의한다 요거 이제 시그네이처라고 하잖아 시그네이처동의 그렇죠? 시그네이처 요거 사인이야 요거 사인을 해야지 요게 동의를 거쳐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뭐가냐면 주선시대 이 사원부와 사관원이 갖고 있던 동의권을 5품 이하 그렇죠?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게 요 대간의 또 성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홍문관이라고 하는 게 홍문관이 있죠 요 홍문관은 집현전의 후신으로서 집현전이 세조 때 폐지된 다음에 다시 한번 성종 때 만들어지는데 요게 이제 집현전 후신으로서 뭐 경연 같은 걸 담당하고요 경연 또는 뭐 경적이라고 하죠 이건 국내에 있는 서적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서적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뭐 왕에게 조언한다든가 왕에게 뭐 조언 같은 걸 하는 그런 인물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헌부 그 다음에 사관원 그 다음에 홍문감차 갖고 뭐라고 한다? 이걸 삼사라고 한다고 했죠 삼사 삼사는 권력의 부정과 그 다음에 독점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언관기능인을 맡은 언관직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언관직 특히 홍문관 같은 경우는 짱이 누구였어요? 홍문관 짱은? 대홍문 아니고요 대제학이라고 불렀던 거죠 대제학 요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대제학이라고 불렀고 홍문관 특히 별칭이 옥당이라고 불렸던 것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당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뭘 묻는 거예요? 사헌부에 대한 내용이죠 사헌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는 겁니다 사림의 건의로 중종 때 폐지되었다 중종 때 폐지된 건데 아마도 도교관청이었던 소격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격서 소격서는 도교관청이거든요 이걸 폐지했던 거고요 왕명출랍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은 이거는 승정원이 되겠습니다 고려 때 승선을 계승한 거죠 국왕의 친위부대로 서울과 수원에 배치됐다 자 서울과 수원이니까 어? 수원에 배치됐다? 아 이거 수원 화성이겠네 아마도 정조 때 친위부대였던 아마 장용령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왕의 경서 사설을 강론하는 경연을 죽었다 이거는 홍문관이 되겠고요 홍문관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오프미아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석영권 행사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들의 가지고 있는 권한 특히 석영권은 오프미아의 관리에 임명에 대한 동의권 이게 석영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가볼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1, 2차 해송에서 각각 3년설 1년설이니까 1차 해송, 기해송, 2차 해송, 가빈해송에서 3년 1년이니까 아마도 이거는 남인 쪽의 인물이 되겠네요 남인 쪽 기해송 때는 3년설을 얘기했고 2차 가빈해송 때는 1년설을 주장했던 건 남인 쪽의 인물이고요 유교 경전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해서 사문난적으로 비판받았다 남인 쪽의 사문난적으로 불판받았던 인물 대표적인 게 윤희였죠 송실로부터 이제 사악한 문장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난잡한 적신이구나 라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걸 썼거든요 주자의 해석을 새롭게 재해석했단 말이야 당시 서인들은요 서인들 같은 경우는 조선국 27세기 이후에 성리학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리학을 교조화시켜서 종교처럼 만들면서 절대시의 했단 말이죠 성리학이라는 게 주자가 만든 항문 아니에요 주자의 얘기만이 진리다라고 한 거죠 그러자 윤희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주자 앞에는 주자도 당연히 공자님 말씀을 재해석한 거에 불과하지 않냐 해석한 거에 불과하지 않냐 나는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 옛날에 제자백가 때 그 육경에서의 고문의 내용들을 새롭게 재해석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주자가 썼던 중용이라는 책에 썼던 공자님이 썼던 중용을 다시 한번 재해석했던 중용주예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성리학에 대해서 약간 상대적인 입장을 좀 표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인의 인물이었던 송시열이 그런 거죠 야 씨 너 주자의 말씀 어기는 거냐 주자의 말씀은 무시하는 거냐 이러면서 사악한 문장으로 세상을 어저피는 난잡한 적신이다 이러면서 결국 사사됐던 인물입니다 이게 윤희가 되겠고요 자 그럼 윤희는 자 보시면은 조의재문을 작성했던 거는 우리 연상국 때 김일손이었죠 김일손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입니다 자 조의재문을 쓴 건 김종직이고 그거를 사초에다 실으려고 했던 게 그의 제자였던 김일손이고요 그러니까 조의재문을 작성한 건 김종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청의 정세 변환에 의해서 북벌을 주장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요게 바로 누가 되겠냐면 이게 윤희가 되겠어요 왜이냐면 잘 보셔야 돼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1차 해송 때 기해송 때는 서인들이 이제 승리를 거뒀거든요 서인들의 입장을 왕이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2차 해송 때는 남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종 때 이 예속 논쟁이 있었던 현종 때는 결국 서인에게서 결국 2차 해송 때 남인에게 넘어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대로 숙종 때 갔는데 숙종 때 이 남인들이 처음에는 권력을 잡았단 말이죠 초기 때는 이 남인들이 이 여당이었단 말이에요 요때 북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 선생님 북벌은 서인들이 주장한 거 아닙니까 서인들은 약간 명분론적인 입장이었죠 명예 어떤 은혜를 갚아야 된다 명예에 보답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청을 정벌하자라고 한다면 당시 남인들 같은 경우는 숙종 초기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정세 변화를 이용했어요 다시 청나라가 어 어떤 정세 변화가 있었냐면 여기서 남부지방 이쪽에서 3번이라는 지역에서 어 3번의 난이 발생해요 명예 발란군들이 이제 청을 이제 좀 깔려고 발란군이 일어나는데 요때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해서 어 명예 발란군이 일어났다고 그럼 우리도 같이 갈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정세 변화를 이용해서 북벌을 주장했는데 요 3번의 난이 다 진압이 돼버렸어요 진압이 돼버리니까 요게 다시 쏙 들어간 거죠 음 요거는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해서 북벌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신왕국 터지고 난 다음에 서인으로 이제 권력이 이동하자 요 남인 쪽 인물이었던 뭐 허적이라던가 음 유학을 함부로 왕실의 기름천막을 마음대로 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허적이라던가 윤희 같은 인물들이 어 이때 어 사살을 당했던 겁니다 특히 윤희 같은 경우는 사문난적으로 사살을 당했던 거죠 반개수록에서 이제 토지개혁을 했던 거는 남인 출신이냐면 인물이었던 남인의 인물이었던 유형원이 되겠고요 양반전을 지었다 요거는 이제 어 중상학자였던 대표적인 박지원이죠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했던 인물이고요 충청도 지역까지 그죠 충청도는 삼남지방이잖아요 이때가 이제 대동권 학대를 실시를 건의했던 건 효종 때 김식스 김육이라는 인물입니다 김육이라는 재상인데 어 대표적인 훌륭한 재상 중에 한 명이죠 아 자 바로 김육이 되겠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가볼게요 자 밑줄은 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밑줄은 거사 자 조정에 지나친 세금수탈로 인해서 평안도민들의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습니다 금강을 연다구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훈련을 시켜 거사를 일으킵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평안도민의 불만이 많은 거고요 자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을 부각하는 경문을 지금은 띄웁니다 라고 나왔죠 국민의 경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거사날을 홍경래가 거사날을 정했던 겁니다 딱 봐도 누군지 알겠네요 이름이 벌써 나왔네요 홍경래의 난이 되겠죠 순조 때 발생했던 홍경래의 난 요건 1811년 순조 때 있었던 난입니다 세두정치기 때 순조 때 순조 때 있었던 대표적인 세두기 때 있었던 대표적인 반란 초기 반란 중에 하나 밀란 중에 하나죠 요 때 이 홍경래의 배경에는 일단 모든 세두기 때 밀란의 배경은요 일단 삼정의 문란 세두정치의 폐단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때 삼정의 문란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어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불만은 있었지만 폭발한 직전은 아니었는데 이 홍경래가 이때 반란을 일으킨 건 물론 세두정치에 대한 반발에 대한 입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이에요 평안도민의 차별 우리가 평안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서북지방이죠 서북지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쪽을 관서지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당시 홍경래의 경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안도 관서에 있는 땅을 대함이 분토와 같다라고 합니다 분토, 그러니까 분토가 분뇨, 분뇨 똥땅이다 이거지 그 정도는 차별이 심하다 알아가면서 왜 그러냐 여기는 예전부터 성리학자들이 좋아하는 농업보다는 주로 뭐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 있잖아 상업, 광업 이런 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차별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시험을 인구비례로 과거시험의 인구비례로 과거시험을 인구비례로 뽑을 때 이곳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명, 두 명밖에 안 뽑는 거죠 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상인들 그렇죠? 그래서 영세 상인들 또는 광산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이 밀란에 가담하게 되는데 상인이라든가 노동자 광산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이 밀란은 바로 홍경래 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5개월 동안 지속이 되다가 어디까지? 청천강 이북에서만 급칩니다 왜? 이거는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공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도 이북에서만 이 밀란이 발생했고 결국 5개월 만에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사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청해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아니죠 백낙신에 타면 이거는 진주밀란에서 시작된 진주밀란에서 시작된 임술농민 봉기입니다 이게 1862년도인데요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도기 때 대표적인 봉기 하면 두 개가 있죠 홍경래 난리 있고 그 다음에 임술농민 봉기가 있는데 이거는 전국적 봉기였어요 이거는 지역적 봉기라고 한다면 이건 전국적 봉기였다 왜 그러냐 삼정의 문란은 이거는 이유가 딱 하나 삼정의 문란입니다 왜? 이때는 삼정의 문란이 있었지만 지역차별이 더 심했거든요 지역차별에 대한 감정이 지역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이 더 심했는데 여기는요 세도기 때 폭발한 거예요 세도기가 60년 지나면서 삼정의 문란이 계속 축적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진주에서 빵 터졌는데 이게 다 공가문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제주에서 함경도까지 함흥까지 쫙 퍼지면서 전국적 봉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왕이 도성으로 떠나고 공산성으로 피난했다 이거는 공주로 간 거예요 이거 이관의 난 때 이관의 난 때 알겠죠 오케이 이건 인조 때 있었던 난입니다 인조 때 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과 약조를 맺고 집강 설치한 거 이건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때 1차 봉기 때 모습이에요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 때 자 선천정조 청청왕 이북에 여러 오를 점령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청청왕 이북에서만 발생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5번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 역시 시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게 시기가 언제인지 보시면 백목적 상인은 서양목 음 이 나오는 의미로 이게 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옷감 같은 거죠 그렇죠 토산면포가 소용이 없게 돼서 망할 지형이 이뤄졌습니다 연경을 왕래하는 자 여기 핵심 피어드네 연경을 왕래하는 상인들의 물건 수입을 일절 금지하거나 아니면 우리 전에 오로지 속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연경을 연경이 어디예요 청해수도거든요 청해수도 청해수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이제 망할 지경이 이르게 됐다 라고 나오니까 딱 봐도 청나라와 이제 왕래하는 게 벌어지니까 당연히 뭐 조선 전기겠어요? 후기겠어요? 당연히 후기겠죠? 음 그럼 조선 후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청하백자 조선 후기잖아 17세기 이후에 나타난 거 코발탄료에다가 그렇죠? 백자에다가 코발탄료를 이제 색을 칠한 거죠 이게 맞고요 시사는 역시 조선 후기 중인들이 만들었던 조선 후기 중인들이 18세기 이후에 만들었던 시동아리입니다 시문학 동아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품 약물 들어오죠 담배 고추 그 다음에 어 뭐 고구마 감자 토마토 호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왔던 상품 작문들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저작거리에서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소설책들을 읽어주는 전기수들이 많이 있었던 거 역시 보시면 되고요 과전법 아 그렇죠 조선 초기잖아요 그렇죠? 고려말 공양왕 때 처음으로 제정이 됐고 이제 조선 초기 때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세조 때 가서도 직전법 바뀌잖아요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세조 때 이걸 바꾸는데 세조 자체도 일단 조선 초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조선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그래서 아닌 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아닌 것이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전기와 후기 상황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 갑니다 자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나 시기 역시 사의 문제입니다 사의 시기에 묻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은 지난달 국왕의 명령회에서 선교 중이던 프랑스인 주명가 선교사 9명 조선인 사제 7명과 무색한 남녀들이 노소 남녀노소 천주교들이 학살되었습니다 자 며칠 내로 우리 군대가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서 갈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니까 딱 보니까 프랑스 선교사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자 어디 중국에 있었던 프랑스 군대가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프랑스 대리공사 벨로네가 서한을 보낸 거예요 딱 이게 뭘까요? 병인 박해 이후에 병인 박해 이후에 벌어진 이제 이후에 병인 양료가 이루어지겠죠 프랑스 군에 침범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1866년 상황이죠 음 두 번째 뭘까요? 이때 이르러 돌을 캐어서 종로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면에 글을 쓰여서 이르기를 오랑키가 침면하는데도 자 비전 직화 아 음 비전 직화 음 이렇게 했죠 비전 싸우지 아니하면 오랑키 침면이 더 싸우지 아니하면 즉 화해하는 것이요 음 화해하는 것은 뭐하는 것이다? 매국하는 것 주화 매국 주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라는 비석을 여기저기 세운 거죠 요게 뭘까요? 요게 척합이에요 아 척합이 그러니까 요거는 나는요 가하는 병인 양료고 나 같은 경우는 척합이 걸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척합이 걸립 요거는 신미양료 이후에 종로와 그 다음 전국 곳곳에 세우게 된 거죠 어 1871년도 이후에 세운 겁니다 이때 세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음 오페르트 도구 사건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신미양료 이런 게 있었겠고요 그 다음 병인 양료하고 요 사이에 있었던 게 뭐 제너럴 샤먼호인데 이거 아니고 그냥 오페르트 아니면 신미양료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우리가 이제 어 흥선대원국 때 대외 정책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한다면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1번이 정답이에요 운요우가 있었던 건 이건 1875년도 이거는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됐던 거고요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거문도를 영국이 점령한 건 이거는 1885년도에 점령을 했고 갑신정변 이후입니다 7년까지 3년 가까이 점령을 했다 자 조선인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고 천주교 포교 그쵸? 요거 때문에 천주교 프랑스와 포교가 제일 늦거든요 뭐 미국과 조약이 82년 프랑스와 그 다음에 영국과 영국과 독일과의 조약이 83년도 그 다음에 러시아와 조약을 맺으니까 84년도인데 프랑스와 조약이 86년도 제일 늦은 거는 그동안 이제 천주교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좀 약간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게 좀 늦은 거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늦게 맺은 86년도 조프소 통상 조약의 내용이고요 자 조선성령 유포에 반발해서 이만수 등이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자 영남만인소를 올린 거는 요게 2차 수신사로 갔다 왔던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갖고 들어오자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연결한다 하니까 왜 혐의가 없는 러시아를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 왜 알지도 못하는 미국과 모르는 나라인 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해야 됩니까 라면서 반발했던 영남 유생이었던 이만손이 그들의 유생의 어떤 상소문을 갖고 올라다가 결국 유배 가셨죠 요게 이제 81년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연도를 아직 몰라도 요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2번 가볼까요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다음 조약은 도대체 무슨 조약일까 라고 했을 때 4호 대조선국 군주와 아 대조선국 군주와 대무국 대통령이 뭐 화평을 맺고 오를 다닌다 만약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정치하는 일이 있으면 통지를 거쳐 반드시 도와주며 여기까지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거중조정이에요 제3국과 분쟁이 있을 경우 조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잘 조정해주겠다라고 표현한 거죠 자 현재 양국이 은혜에 대조선국 군주가 어떤 혜택은전의 이익을 타국 혹은 그 나라 상인에게 베풀면 그쵸 미국과 그 상인이 종류에 점유하지 않고 이 조약이 없는 것 또한 미국 관민이 일체 균점하 들어간다 다른 나라한테 더 좋은 거 준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 조항에 입각해갖고 그 내용을 그대로 균점한다 똑같이 점유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 뭘까요 이거 최혜국대우 내용이야 거중조정과 최혜국대우 미국과 매진 조약에 최혜국대우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이게 82년도의 모습이야 그러면 이 조약이니까 우리가 80년도 조미수호 통상조약 내용 뭐니 라는 거죠 양국의 무제한 유출 양국의 무제한 유출 그 다음에 무관세 무항세 여기 나와 있는 게 조일무역규칙 강화도조약의 부속조약이었죠 강화도조약의 부속조약인 조일무역규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했다 이것 때문에 내지 통상권이 열리게 된 거죠 이거는 임오군란 이후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고 우리에게 내정가섭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내정가섭 중에 얻은 경제적인 침탈의 어떤 내용이 되겠죠 이게 이제 조청상민 임오군란 이후에 맺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되겠습니다 수륙무역장정 자 청의 알선으로 서양과 매전 최초 해줘야겠다 맞죠 이게 서양과 매전 최초의 조약 청의 알선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조선책략 유포에 따라서 조선책략 유포가 이 조선책략이 2차 순위에서 갔다 왔던 기몽집이 갖고 왔는데 이게 파장을 이겼죠 한쪽은 개화파 쪽은 미국과 그래서 연결해야 됩니다라는 쪽이고 한쪽은 반대했던 쪽이죠 이쪽은 찬성은 어디 쪽일까 찬성은 이제 왕께서도 그래 미국과 연결하자 그래서 찬성에서 중간에 청나라가 중재해줘서 중간에 소개해줘서 이렇게 이어진 거고요 반발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아까 이만손 이만손이 이제 어찌 감히 모르는 나라하고 조약을 맺는단 말입니까 하면서 반대했던 게 이만손의 영남만의 소가 되겠죠 결국 근데 왕 고종은 뭐 했어요 결국 조약을 체결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을 부임하는 게겠다 이거는 1904년도 러일 전쟁 중이었어요 1904년 8월 달에 러일 전쟁 중에 러일 전쟁 중에 우리하고 체결했던 강제적으로 체결했던 전쟁 중에 강제적으로 체결했던 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이때 외교 고문에는 스티븐스 그 다음에 재정 고문에는 맥아따가 들어왔죠 외교 고문에 했던 스티븐스는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뭐 한국의 어떤 식민지배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연설하는 과정에서 장인한 전명훈 의사들에게 장인한 전명훈 의사들에게서 사살당했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들어왔었던 맥아따는 재정 고문으로서 그 다음 이듬해 화폐정리사업 즉 우리의 당시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 화폐 같은 걸로 바꿔주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맥아따가 되겠죠 이때 재정 고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알겠죠 자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된 개혁을 가져왔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일소조교 즉 강화도 조약이 되겠네요 강화도 조약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거중조정과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다음 가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가인물은 과연 누굴까 자 보시면은 재차 기포한 것은 일본 군사가 군걸 일본 군사가 군거를 침범했다고 했다 자 그래서 다시 일어난 후에는 일본 병사에게 무슨 행동을 하려고 했냐라고 하니까 군거를 침범한 연유를 힐문하고자 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본 병사가 각국 사람이 경사에 머물고 있는 자리를 내쫄질해야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각국에는 다만 통상만한데 일본인은 병사를 거느리고 병사를 거느리고 경성에 진을 치고 있었더만 우리나라 영토를 침략하는가 하고 의아해한 것이다 라고 해서 뭐 땡땡땡 공초에 나와 있습니다 요게 누굴까요 전봉준 공초입니다 이게 전봉준이 주로 이제 동학농비노도 관련했죠 동학농비노도 관련이 있는데 이분께서 이제 알다시피 1차 봉기 때 남접을 주도했던 거죠 1차 봉기 때 남접을 주도해서 황룡촌 황토현 전투에서 광군에게 승리를 거두고 전주선까지 점력했는데 전주선을 점력하자 당시 민식 정권에서는 청나라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겠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러자 한 85년도 10년 전에 맺었던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군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와 일본군들이 같이 들어오자 농민군과 정부군은 빨리 우리가 화해하자 해서 전주 화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그리고 농민군의 요구사항을 정부는 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폐정개혁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농민자치기구였던 집강소 설치하게 된 거죠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일본은 우리에게 개혁을 강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가겠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자 우리는 폐정개혁안을 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일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청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청일전쟁이고요 그와 동시에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우리에게 개혁을 강요하면서 개혁을 강요했던 게 바로 1차 갑오개혁이 되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때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들은 다시 전라도로 돌아가서 집강소를 설치하고 자취를 막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찜찜한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경복궁에 있는 왕과 왕비가 일본의 볼모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된 거죠 2차 봉기를 일으키면서 논산에서 집결해서 공주로 다시 집결 공주로 갑니다 공주에서 이제 싸움을 벌인 거죠 그게 바로 공주 우금치 전투 사실상 이거는 전투라기보다는 학살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학농민군들은 이제 북접도 있었고 북접과 이때는 주로 남접이 주도했다 농민군 지도자들이 주도했다면 이때는 동학도 동학 지도자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같이 싸웠는데 이 싸움 대상이 누구예요 당시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던 일본군과 관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학살 수준으로 가는 거죠 대박살 납니다 사실상 여기 우금치 전투였고 사실상 이 패배를 계기로 해서 사실 동학농민군은 거의 전멸합니다 이후에 보은전투도 있었지만 거기서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전봉준이니까 보시면 이때 보시면 을산에게 반대해서 의병을 이겼겠다 이건 최익현이 되겠고요 전북 태인과 순창에서 의병 투쟁을 일으켰던가 이게 무슨 걸 을사의병이죠 을사의병 그렇죠 을사의병 독립협회 창립하고 독립문 세운 거 이거는 뭐 알다시피 서재필이 되겠네요 필재손 필립 제이슨 지부복걸 척 지부복걸 척화의소로 올려 외양일체로는 정했다 강화도주역을 반대했던 거예요 강화도주역 안됩니다 하면서 도끼붓자 도끼를 가지고 들어와서 고래 엎드려갖고 안됩니다 화해는 안됩니다 배청하자라는 지부복걸 척화의소를 올렸던 그래서 외놈과 양놈은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도주역 하면 안됩니다 라는 거죠 역시 누굴까 최익현이에요 물론 여기 아까 봤지만 을사의병들 최익현 플러스 뭐 이런 것도 있죠 누구도 있어요 신돌석도 있고 평민의병장 그 다음에 또 양반의병장 중에 또 민종식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 최익현은 좀 기억해두지 않은 얘기죠 13도 창의군 지휘에서 서울진구조전 이때 총 13도 창의군 정미의병 때인데 이때 13도 창의군의 짱이 이제 이인영이라는 분인데 이인영이 어떻게 했어요 어 그때 부친산당이 갖고 이제 낙향하셨거든요 고향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군사장 즉 부대장격에 해당하는 군사장이었던 허위가 주도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허위 자 보구관민을 기치로 우금치에서 일본과 광구가 맞서 싸웠다 요게 이제 어 정답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때 공주우금치전투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국권핏 침탈에 저항한 구국의 운동의 지도자 이준입니다 자 이분은 을산의역 폐기를 주장하는 상소운동을 펴고 안창호등과 함께 비밀교사인 신민을 조직해서 구국운동을 전개했는데 정부에서는 그의 공헌을 길어서 1925년 권국훈장 대한민국 장을 추사했다 자 이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을산의역 폐기를 위해서 신민회에 조직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신민회에서 잘 이준은 잘 언급을 안하죠 반면에 이분은 을산의역에 반달해서 누구 고종의 명을 받아갖고 고종의 명으로 이 위종 이상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네데란드 헤이그로 날아갑니다 헤이그 특사로 날아갔죠 그래서 헤이그 특사에 있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을산의역 폐기를 주장하면서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마는 일본과 영국 미국 같은 강대국들의 그들의 그들이 이제 회의장에 들어간 것을 막아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헤이그 특사장 만국평화회에 참석하지는 못하고 그곳에서 사실상 이제 뭐 언론사례를 대상으로만 이제 을산의역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던 거죠 자 우리가 뭐 이분은 이제 이렇게 헤이그 특사에서 거기서 결국은 이분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자결을 하고 맙니다 뭐 이 위종은 풍토병으로 죽었고 나중에 이상설만 돌아온 거죠 그때 이준 이 위종 이상설이 있었죠 어 그곳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이분도 돌아가셨고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만 이제 나중에 연해주러 오셔가지고 어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나갔던 겁니다 자 고종의 밀질을 받아 독립운동이 공포 이거는 어 누구냐면 최익현이 제자였던 임병찬이에요 아까 을사의병 기억하시죠 음 바로 전문재헌인데 을사의병 때 이제 어 나중에 태인과 순창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최익현이 어 관군과 대체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어 임금이 보낸 관군과는 내가 싸울 수 없다면서 자진 체포 당하셔가지고 어 대마도 즉 스시마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왜놈들이 주는 음식은 안 먹겠다 음 이러시면서 결국은 어 아사하세요 어 굶어 죽으세요 그때 이제 제자였던 임병찬은 좀 먹고 오신거지 그래서 나중에 국권 피탈 후에 고종의 밀명을 받아갖고 의병운동을 계획하면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했던거 이게 바로 임병찬 최익현의 제자였습니다 영국인 베델과학의 대한민국의 시원 방금한거 베델이 이제 러의전쟁 중에 어 일본의 만행을 보고는 이곳에 남아갖고 어 우리 조선에 남아서 계속해서 이제 신문을 발간했는데 그때 이제 뭔가 어 뭐 이거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거거든요 어 신문을 자기가 영국인이다 보니까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거에요 그 번역했던 사람이 바로 양기탁이란 인물이에요 양기탁 자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의 발간대로 평양 물산 장려에서 시작했던거 이건 조만식이죠 조만식 물산 장려운동 조만식 북간도에 서선서서로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던 인물은 누굴까요 이상설이 되겠네 이상설 이상설도 시험 문제로 이게 은근히 많이 나올겁니다 이상설 이거 중요합니다 이상설 이상설 같은거는 이제 어 1906년도에 서전서숙이라고 해서 북간도에다 학교를 만들었는데 요 학교 만든 다음에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헤이그 특사로 가세요 근데 헤이그 특사가 결국 실패로 끝난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연해주로 오셔가고 연해주에서 어 독립운동을 계속한다고 했죠 독립운동을 계속한다고 했죠 이때 만들었던게 성명회니 그 다음에 권업회를 만들고 권업회를 확대 개편해갖고 대안이 중요한겁니다 대안광복군 정부 연해주 할 때 상식 나오지는 대안광복군 정부 그래서 대안광복군 정부의 정통령이 되셨던 분 정통령이 되셨던 분이 이상설이에요 요거 이상설의 어떤 요거 잘 비교해 서전서숙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연해죌도 돌아왔다 성명회 권업회 대안광복군 정부의 정통령까지 그러니까 요게 이상설이 되겠어요 어쨌든 요것도 이상설이지만 요거는 이준이니까 이준 그쵸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35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왔습니다 자 황구단에서 이렇게 나왔죠 천재권을 제사를 지내갖고 자 황태자가 배참하였다 예를 맞추고 의정부 의정심수택이 백관을 거느리고 무릎을 끊고 아래기를 제례를 맞췄으므로 황제자리에 오르고 소서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황구단에서 황제자리에 오르소서 하면서 자 12장문에 곧면을 입혀 옥세를 올렸다 왕이 두번 세번 사용하다가 친히 옥세를 받고 황제자리에 올랐다 고종이네요 고종 황구단에서 올렸다 이건 뭘까요 아마도 대한제국을 선포한거죠 아간파천 이후에 다시 황궁을 하십니다 1년만에 1896년 2월달에 아간파천 러시아공상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언제요 1897년 2월달에 드디어 황궁을 하십니다 황궁을 했지만 어디로 황궁했어요 경복궁에는 지금 일본군이 있으니까 가까운 뭐야 어디 러시아공상 가까운 경운궁 이게 지금의 덕수궁이죠 이쪽으로 황궁을 하시고 그 이후에 연호를 4월달에 광무로 바꾸시고 광무에서 10월달에 대한제국을 선포하신거죠 대한제국 이제는 대한의 황제국가를 선포하신게 1897년도 10월달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보는거죠 자 이후에 이제 뭐 했을까 당연히 광무개혁 했겠죠 연호에 맞게 광무개혁을 하면서 구본신참에 입각한거죠 구본신참 옛것은 근본으로 하되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는 구본신참에 따라서 개혁을 한겁니다 그래서 신참에 의해서 상공학교 이런거 만들었다 맞고있구요 군통수권을 위해서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군권을 장악했던거구요 기기창 이거는 영선사가 파견한 후에 영선사 파견 후 국내에다 만들었던 무기공장이었죠 요건 83년도의 일이에요 83년도 요거 83년도 통리기무아문에 의해서 파견된 영선사가 귀국한 후에 만들었던 무기공장 자 서양식 근대교육의 교육기관인 유경공 영재를 육성한다 요거는 84년도 만들었던 동문학이라고 해서 그 동문학을 다시 한번 없애고 새롭게 이제 영재를 육성한다 해서 관립교육기관에 의해서 근대식 관립교육기관 요거는 이제 86년도에 만들어지고 94년도에 95년도 쯤에 폐지가 됩니다 이유는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되고 그러면 그 차원에서 이제 없어지게 된거죠 필요없는거지 그치 그래서 교육입국조서에 따라서 서학교 만들어지고 한성사모학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요거 경우도 자연스럽게 폐교가 되었던 겁니다 어쨌든 요거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광무기역의 내용이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면 기역과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6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각체인자 국무령제 채택 이라고 나왔습니다 어허 자 우리가 이제 보통 1차 어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는 1차 2차 3차 5차 5차에 따른 교육 어 이게 있죠 5차 개헌까지 있었죠 1차는 이제 한성정부에서 처음에 이제 아 개혁 처음에 한성정부의 어떤 그 법통을 계승했으니까 그걸 이제 개승해갖고 이제 원래는 짱을 어 집정관이라고 했거든요 집정관이라고 집정관 총재라고 했는데 이때 1차 때 다시 바꾼 게 뭐야 대통령 중심제로 바꾼 거죠 그 3권 분립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 했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음 임시정부 얘기하는 겁니다 임정부 임정부 자 통합 후에 대통령 중심제를 바꿨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부통령에는 국무총리에는 이동휘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23년도 국민대표의가 결렬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탄핵하고요 대통령이 이승만 탄핵하고 어 이대 대통령 박은식이 주도해갖고 국무령 중심에 국무령 중심에 내각 책임제가 만들어지게 된거죠 이게 이제 이대 대통령 박은식 선생이 이제 주도했던 겁니다 이게 언제야 25년도에요 위기 속에서 뭔가 한번 위기를 탈피하고자 했는데 뭐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빠져나갔어요 더 빠져나가니까 이제 뭐한거야 어 국무위원 중심으로 또 바뀐거에요 국무위원 중심에 딱 빠져나가니까 몇명 없잖아요 몇명 없으니까 다 하자 이거지 집단 지도체제로 갑니다 집단 지도체제 요게 이제 27년도 상황이에요 요게 이제 27년도 상황이에요 그래도 위기 뭐 크게 계속 위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제 뭐한거야 중간에 한인애국당 만들어서 뭔가 봉봉브라더스의 활약이 있었죠 이봉창 윤봉길 활약 그 이후에 일본이 전면적으로 압박을 해가자 이동 중에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다가 어디에 정착합니까 충칭에 정착합니다 충칭 정착 후에 한국독립당이라고는 임시정부를 다시 한번 만들고 한국광복고냐는 직속산화 부대도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김구 수거했다고 4차기원하면서 주석제를 만들었죠 이 주석제의 짱이 누구였어요 김구였죠 그리고는 나중에 임시정부가 김구를 주도해갖고 뭐 연합국의 인원이 되면서 뭐 미얀마 인도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작전도 벌이고요 미국 전략정부 OSS하고 이제 국내 진공작전도 벌이고 막 이런 과정에서 44년도쯤이에요 44년도 이건 40년도고요 44년도쯤에 뭐였다 김규식을 당시 김규식 신한청년당에서 청년당 소속으로서 또 임시정부 소속으로서 어디까지 갔던 파리 강화에 파견되었었던 누구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임명을 해갖고 주석 부주석제로 개편합니다 이때 주석에는 다시 김구였고요 부주석에는 누구를 갖고 왔다 김규식 음 된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위기가 언제야 국민대표 개최하고 위기였죠 위기였을 때 그때 25년도에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가 개편이 된 거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으로 가볼게요 자 가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본인은 우리 2천만의 생존권을 찾아 자유한 행복을 천춤한테 누리기 위해서 의열 남아가 세상적으로 단결한 땡땡의 이론으로서 외적의 과연시설 기관을 물러나고 파괴하려고 금차 회국 도경한 바 최후의 힘을 전력해서 물품을 회사 물품을 동척회사 식사능에 선사하고 그렇죠 휴대 물품 뭐야 이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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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을 동척회사 식사능에 동양척시주식회사 식사능에 선사한다 누가? 희생자 나석조올림 자 대표적인 어떤 단체? 의열단이네요 의열단 의열단은 1919년 만주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만든 개별무장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개별무장단체으로서 이들은 딱 했던 게 5파괴 7가살이에요 파괴할 곳 5곳 죽일 놈 5놈 7놈 이렇게 해서 5파괴 7가살로 외치시면서 무정부주의를 지향하시면서 무정부주의를 지향하시면서 개별투쟁을 벌이셨던 거죠 그리고는 1924년도 신채원에게 부탁을 해갖고 그의 활동지침도 만들었던 게 활동지침으로서 조선혁명선언이라고 있었죠 강도일본을 내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폭력밖에 없다 민중의 직접폭력을 신채원 선생님이 말하고 요거를 가지고 다시 활동지침으로 삼았던 거죠 이때 활약했던 분이 이제 누가 있습니까? 김익상 조선총도포폭탄투청 그 다음에 김상호 종로경찰서폭탄투청 김입니다 김 그 다음에 김지석 일본환궁폭탄투청 그 다음에 나석주 동척하고 동양척시주식회사 식산회폭탄투청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개별무장투쟁을 이끌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후에도 이제 중국에 건너가시죠 개별무장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황푸공간학교에 입학하시고 구회에 중국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갖고 난징에다가 학교를 또 하나 만들었으니 조선혁명간부학교 이런 것도 만들었죠 조선혁명간부학교 그리고 김원봉이 주도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여러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당을 하나 만들었으니 그 당이 바로 민족혁명당이고 이후에 민족혁명당 중심으로 사회주의단체들이 막 모인 겁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혁명이란게 만들어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김원봉이 주도로 해서 뭘 만들었어요 한인 최초 중국관내 한인 최초의 무장부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용대라고 하는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193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부대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뭐 때문에? 중일전쟁 때문이라고 했죠 이제 중국이 자기네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대를 만들 수 있게 된 배경은 중일전쟁 때문에 결국 우리도 같이 싸우자 라고 해서 너희들 부대 만들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했던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조선 뭐라고요? 의용대라고 하는거죠 의용대 됐죠? 자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충분히 이거 풀 수 있습니다 상하에서 만든거 한인애국단이 되겠네요 한인애국단 자 황무지기한권 반대운동 했던거 보완회가 되겠고요 1904년도 보완회 고정강제퇴위 반대운동 시위 요건 누굴까요? 요거는 대한자강회 결국 해산됐죠? 대한자강회 가 되겠고요 신체외 조선혁명선언은 활동지침으로 삼았다 요거 맞네요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일제가 105인 사건으로 조직을 해체하였다 요거 신민회에 대한 내용이네요 신민회 충분히 골라낼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자 38번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가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자 박용만이 주도해서 이 지역에서 뭘 만들었답니까?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었답니다 자 이 지역은 파인애플 사탕수 농단을 병령했다 그러니까 훈련도 하시면서 농장에서 일도 했던 거예요 어디서? 하와이잖아 우리 공부했으면 알거죠 하와이예요 하와이 하와이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미주라고 합니다 미국 본토하고 하와이를 합쳐서 우리가 하니 미주라고 하는데 하와이에서 하와이 교민들의 지원을 받아갖고 이제 무장부대였던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게 된 건데 만들었고 이제 우리 본토 당시 국내 침투작전을 벌였다가 결국 가보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하와이인데 이제 크게 보면 미주니까 한번 좀 봅시다 권업신문 요거 연해주죠 자 다이안인 국민의 그레이트 코리언들의 회의 요게 뭘까요? 요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이 된 겁니다 이게 크게 보면 미주가 되겠습니다 미주 원래 한인단체들이 우리가 미국에 건너가는 배경은 주로 이제 사탕수 농장이라든가 농장에 많이 이제 취업차 취동합니다 취업 알선을 위해서 많이 이제 건너가거든요 건너가는데 건너 이민을 많이 가는데 한인단체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요 한인단체가 이제 통합하게 된 계기가 그 통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인데 이 계기가 됐던 사건이 우리가 앞에서 좀 봤던 그 스티븐스 있잖아요 그쵸 1차 한일일박 때 외교 고문으로 들어왔던 이 인물이 이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이제 연설을 막 한 거야 당시 이제 한국의 한국의 이제 식민 지배를 어느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장인한 전명훈이라고 하는 두 명의 이제 유학생이 이제 죽인 거죠 그때 이제 이들이 이제 결국 잡혀 들어가는데 그들을 이제 보석금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한인들의 어떤 그 모금운동이 막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한인단체들의 어떤 그런 실상을 파악하게 되고 통합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장인한 전명훈의 그 사건이 결국은 이제 한인사회 미주에 있는 한인사회를 통합하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미주가 되겠고 대한강북 정부 이거 아까 우리 말씀 듣죠 연예주 정통정에 이제 누가 있었습니까 정통정에 이상설이 있었죠 신한청년단 결성에서 파리강의 대표를 파견했다라고 하니까 신한청년단 결성 이게 김규식이네요 김규식이고 이거는 상하이 이거 어딜까요 지역은 상하이가 되겠네 상하이 자 조선청년 독립단 중심으로 최팔용의 조선청년 독립단 중심으로 28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도쿄가 되겠네요 도쿄 28독립선언서 도쿄지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요 하와이지만 미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2번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9번 가볼게요 역시 또 인물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죠 충칭에 만들어졌던 임시정부의 직속 부대입니다 직속 군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었고 그 다음에 그는 일본 육군사관을 졸업했으나 만주적으로 망명해서 신흥구원학교의 독립군 양성에 힘썼고요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대전자령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다 이때는 한중연합작전을 펼쳤던 한국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대전자령전투 그 다음에 사도화자 그 다음에 쌍성보 이런 전투가 있었죠 여기서 승리를 거두고 나중에 중국관대로 들어가셔서 나중에 결국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 되신 겁니다 누구죠? 지청천이 되겠네요 이청천 또는 지청천 자 그럼 지청천에 대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예요? 한중 독립작전이였어요 한중연합작전이었다고 이때 중국 호러군들하고 연합을 했거든요 호러군까지 몰라도 돼요 이때 승무학교 이거는 멕시코에 만들어진 거예요 멕시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 대전자령, 쌍성보, 쌍대하자, 사도하자, 동경성전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겠죠 동립군 비행사 한인비행학교를 세웠다 이건 아니고요 X 뭐 전혀 아니죠 자 독립군 연합부대를 이끌고 청산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니까 청산이 전투에서 김좌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건국동맹 하니까 이거는 여운영이 되겠네요 여운영 그렇죠? 여운영 됐나요?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대륙의 원기는 동으로는 바다로 뻗어 백산을 쏟았고 북으로는 노동평화를 얻었으니 나무는 한반도를 이르렀다 자 저들이 일찍 우리를 스승으로 섬겨왔는데 이제는 우리를 노예로 삼았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옛사람의 일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 라고 한마디 하신 거고요 그리고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라고 한 거죠 음 이건 누구예요? 역시 민족주의사 했던 박은식 선생이죠 박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는 형태래요 그러니까 이건 사라진다고 해도 역사는 이게 역사는 뭐라고? 신이래요 정신이랍니다 이건 살 수 없다 이거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지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나라의 혼이 중요하다라는 국혼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국혼 그래서 우리의 현대사 당시에는 근대사지만 지금 근대사죠 근대사를 연구하시면서 했던 대표님 책이 한국통사 우리의 고통의 역사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 과정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독립운동 의 의 지 지 의 피나는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통의 역사 피나는 역사 통해서 우리의 힘을 우리의 마음 국혼을 강조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건 누굴까요? 손진태라든가 아주 병스러운 인물이었죠? 나중에 이제 조선사 편수회 그 다음에 청구학회 등에서 약간의 좀 일본 일제에 좀 협력했던 사학자 중에 협력했던 이병도 자 그 다음에 여인왕조사 관행하고 조상운동 이거는 누구냐면 정인보라든지 그렇죠? 34년부터 정인보 그 다음 문일평 한 명 더 더하자면 안재원까지 정인보하고 문일평 정도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34년부터 여인왕조사 바로 정약용 서거 99주년을 기념해서 당시 정약용의 서적을 다시 한번 전집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조선학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학을 되새워서 우리가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라는 거죠 자 한국독립운동 지혈사를 통해서 독립투쟁 과정을 정리했다 이게 박은식이 되겠네요 맞죠? 독사신론 누구가 신채요 자 조선사회 경제사회 식민사회의 경체성이론을 비판했다 그래서 우리도 뭐야 당시 마르크스의 유물상원에 따라서 그들과 당시 전세계적인 보편적 발전 과정과 같은 궤도로 발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에 너희들이 주장한 우리는 머물러있다 고대사회에 머물러있다 라는 이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말이 안된다 라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5단계에 걸쳐갖고 우리도 원시사회는 공산사회 그 다음에 노예제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다시 공산사회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동계적 발전을 같은 궤도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정체성론은 맞지 않다 라고 했던 분은 누구다? 사회의 경제사학을 말씀하셨던 백남운이 되겠어요 백남운 정답 이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1번 가볼게요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입니다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보시면은 금반 우리 노동정지는 다만 국제통상주식회사 원산지점의 계약을 무시하고 부두노동제압 1구의 노동을 정지시킨 것으로 각 세포단체가 동정화를 표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동맹표합을 행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군인의 소방대가 출동한 데에서 온 도시를 경동쾌함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니 원산상업회의소가 우리 연합회의원과 그 가족 만여 명을 비시민과 같이 보는 행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사심으로 우리는 상업회의소에 대해서 입회의 연설회를 개최하고 요구한다 지금 원산 쪽에서 지금 이제 이들에 대한 노동 부당 행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마도 이거는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야 원산에서 노동자 총파업이 발생한 겁니다 노동자 총파업 원산 노동자 총파업 자 요게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시 노동운동의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마련했던 사건이에요 그전까지는 대부분 다 농업운동 농민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농민, 노동운동은 다 뭐하냐면 생존권 투쟁이었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도 생존권 투쟁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생존권 투쟁적 요소는 있어요 물론 당연히 있죠 이때는 이제 먹고사는 문제 주로 노동자들은 뭐 최저임금 아니면 근로조건 개선 뭐 이런 거고요 농민들은요 소작농들이 대부분이니까 소작료 인하 아니면 소작권 이전 반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존권 투쟁이 많았었죠 그리고는 이때는 어느 정도 합법적 범위에서는 단체 구성을 통해서 활동하는 걸 허용해줬던 거예요 이때는 뭐 그래서 조선 노농총동맹이라든가 그 노농총동맹이 나중에 좀 분화가 돼갖고 27년도에 조선 노동총동맹 또는 조선 농민총동맹으로 분화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큰 단체 중심으로 갔는데 이게 29년도에 원산 노동총파업이 딱 일어나면서 당시 일제총독부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는 우리의 모든 농민 노동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합법적인 게 아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비합법적 당연히 여기는 사회주의가 들어오겠죠 비합적이 아니고 잠시만요 지우개 지우자 다시 펫 자 비합법적 비합법적 혁명적 혁명적 노동조합 또는 비합법적 혁명적 농민조합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사회주의와 연계한 이런 어떤 혁명조합 조그마한 단체 큰 단체가 아닌 소규모 단체로 이제 생존권 투쟁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생존권 투쟁도 있었지만 생존권 투쟁도 있었지만 이게 조그마한 어 뭐 1인 시위 이런 것도 많이 벌어져요 강주룡의 을밀대 사건 뭐 이런 것들도 있죠 1인 시위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서 이제 아 우리의 적은 그저 자본과 어 뭐 공장주 이들이 아닌 거야 누군 거야 제국주의 새끼들인 거야 일본 투쟁 반제 투쟁 제국주의 대안 투쟁 또는 반제 항일 투쟁으로 이제 어 약간 정치적 구호가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년대 이게 20년대 분위기고 30년대 이 원산 논의 총파업의 얘기로 이렇게 변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의 사실이니까 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은 이건 20년대 상황이고요 이거 전이죠 원산 논의 총파업 전입니다 경성 고무 여자 직공조업의 아성맹 이거 23년도 아성맹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였는데 이건 23년도입니다 자 그 다음 노동자 강주령 을밑대 지붕에서 고공농성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조그맣게 이렇게 운동을 벌인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노동공제 외 이거는 노동공제 이건 20년도의 상황이고요 자 형평운동 요기에는 23년도의 모습입니다 23년도 백정들에 대한 차별 철포를 요기하던 조성형평사가 진주에서 이학찬을 중심으로 주도해갖고 이제 설립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 했던 거 23년도 여러 번 봤죠 그러니까 정답은 을밑대 지붕에서의 고공농성 광주령 광주령 을밑대 고공농성 사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요거 체크를 좀 해두세요 은근히 출제의 빈도가 있어요 오케이 자 40번입니다 가하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시성에 뭐 김원봉이 조직한 뭐가 있었듭니다 이 부대는 중일전쟁 발발 직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후베이성 어디에서 우한 또는 한코에서 창설됐습니다 주로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 후반 공작활동을 전개했던 거 이게 누구냐면 조선의용대입니다 자 의용대인데 의용대는 아까 말하지만 김먼봉의 의열단과 그 김먼봉의 의열단을 주도로 만들어진 조선 창설련이죠 조직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사회주의 하나의 연맹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들었던 게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에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어디서 창작했냐 당시 이제 상하이 쪽은 지금 일본이 중일전쟁 이후에 이쪽을 다 전선들이 다 있죠 일본과 지금 싸우는 전선이 이쪽에 형성된 거야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있는 후베이성에 있는 우한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뭐라고 부르냐 한코우라고 부립니다 한코우 우한 또는 한코우 우한과 아 우창과 한코우 합쳐가지고 우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코우라고 부르는 요 동네에서 만들어졌는데 주로 이제 요쪽이 전선인데 전선에 나가지 못하고 뭐 한 거야 음 주로 후방 지원 또는 뭐 아니면 심리전 요런 거 담당한 거야 그러니까 비소극적 활동에 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의열단은 옛날부터 알잖아요 이게 의열단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쵸 의열단이 주도했던 건데 뭐 쌍권총만 주면 막 날아다니던 그런 폭탄 던지고 막 그랬던 조직인데 뭐 심리전하고 막 후방 공작활동하고 이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가 어 여기 우리 가지 말고 저 위로 갑시다 이런 거예요 위로 갔는데 요 중간에 러양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딱 위로 가기로 했는데 이쪽에서 누가 충칭에 있었던 김구가 부른 거죠 김원봉 오겠나 이런 거죠 그래서 김원봉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갑니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는 어디로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즉 한국동네당 김구 쪽으로 갑니다 반면에 일부는 어디로 간 거야 이쪽에 한참 전선이 있던 거죠 여기에 누가 있어 여기에 이제 바로 공산당 근거지인 예난지역에 김두봉이 딱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회주의자 우린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이쪽은 일부는 화북지대라고 불러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쪽은 김원봉 세력이 간 거고요 의용대가 두 개로 이제 갈라서게 되고 한쪽은 임시정부 쪽으로 가고요 충칭으로 가고 한쪽은 저기 예난지역에 화북지대 쪽으로 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대는 어떤 거냐 간도참변의원 조직을 재행하고 자유시로 이동했다 이건 대한 독립 군단이 되겠고요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독립당의 산화부대 이건 지청천의 사령관이었죠 총사령관 한국 독립당이니까 한국독립 군이 되겠고요 남만주에서 중국과 연합할 때 황인활동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가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만들었고요 28년도에 29년도에는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에서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누가 총사령관이었죠 양세범 이건 조선혁명군이 되겠네요 4번의 중국 관내에서 전성된 최초의 한행무장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렸던 게 4번이죠 대한국민해군과 연합해서 총무대 일본군을 격파했다 이거는 홍범도가 이끌었던 대한 군단 군단이 아니고요 독립 군입니다 이거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종교 문제입니다 자 가종교에 대한 설명 활동으로 오른 것에 가종교는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나철의 조직이 다 이미 나왔네 나철 조직 그리고 나중에 총지의관 서일의 말명의 신도를 건드리고 포기를 하다가 자연이 한생상태이다 김교는 최근 가해 부하를 목적으로 일반 신도에게 정식으로 발표하고 사업물을 개시함에 따라서 각지에 산재한 군정서 간부원 분부를 출입하여며 무언가를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서 여러분들이 서일까지 알면 참 좋은데 모른다 해도 나철이 조직한 것이다 하고 지금 문제가 종교가 나왔어요 나철 등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종교 뭘까요 대종교가 되겠네요 대종교 대종교는 1909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원래는 이 나철과 오교 등이 을사니악 이후에 그 오적들 있잖아요 그쵸 도장 찍었던 오적들 뭐 이완용이라든지 이지용이라든지 박재숙이라든지 권중현이라든지 이 을사오적들을 이제 죽이려고 을사오적 암살단이라는 걸 조직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쫓긴 거예요 쫓겨서 이제 숨어있다가 여기서 이제 단군의 비기를 받다는 거야 약간의 좀 좀 뽕티가 있을 수 있는지만 단군이 비기를 봤다고 하니까요 비기를 보는 단군교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아마도 이 나철과 오교 같은 나철 같은 경우는 이 단군을 통해서 뭔가 민족을 좀 끌어올리는 구심점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가 이걸 딱 안 거죠 알아서 어떻게 한 거야 탄압을 한 거예요 탄압을 한 다음 탄압을 하니까 이걸 이름을 살짝 뭘로 바꾼 거야 대종교로 바꾼 거예요 음 요게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맞는데 국권피탈 전에 했는데 국권피탈 후에 어디 간 거야 국내 활동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나요 북간도 지역으로 간 겁니다 북간도 이제 만주지역으로 간 거죠 북간도 지역 가서 이쪽에서 이제 새로운 무장단체 대종교의 기반을 둔 무장단체인 중강단을 만든 겁니다 중강단이 바로 대종교예요 대종교 중강단을 조직한 거죠 이게 바로 북간도에 만들었던 무장단체입니다 자 그 이외에 중강단 만들고는 활동을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북로군정서군으로 다시 개편한 거죠 북로군정서군 여기 북로군정서 짱이 누구였죠 바로 김자진도 다 뭐예요 대종교 쪽의 인물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간도참변 이후에 어디로 모이냐 간도참변 이후에 우리 근거지였던 간도가 막 개판이 된 거죠 그러면서 위에 올라가시죠 밀산부한운동 가서 대한독립군단 만들었다고 했죠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모여갖고 대한독립군단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총재가 누구였냐 서일이에요 서일 이분도 다시 뭐예요 서일 총재 이분도 대중교 계열의 인물이었습니다 대중교를 묻는 거죠 이거는 뭘까요 1번은 천도교의 천도교 천도교 개벽신여성 천도교 바로 이게 2번이 중강단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배제학단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개신교가 되겠네요 만주의민단 이거는 천주교입니다 나중에 청산리전투에도 참여하셨던 천주교 무장단체예요 천주교 천주교에서도 무장단체인 의민단을 만들었습니다 은근히 뭐가 나오냐 은근히 우리 보기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주세요 자 어린이대의 잡지를 발간해서 소년운동을 전개했다 이것도 역시 소년운동 여성운동 이런 거 다 어디예요 천도교죠 천도교는 민족종교고요 동학을 계승한 민족종교고요 천주교는 이거 알죠 이거 카톨릭 외래종교죠 구분하실 수 있죠 충분히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치안주의법 죄를 범해서 형이 처해진 자가 집행을 종료했다 석방 치안주의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 약간 국채를 변혁하거나 아니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자들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도는 금고에 처한다 이게 1925년도에 제정되었던 치안주의법입니다 주로 사회주의자들 탄압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말은 사회주의자지만 사실상 독립운동가들 협력하지 않는 독립운동을 잡기 위해서 폭넓게 적용했던 겁니다 당시에 나중에는요 뭐냐면 모든 뭐 한글 단체도 이제 다 치안주의법으로 다 집어넣고 막 그래요 음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정도 하면은 이제 석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쯤 많이 잡았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을 시켰는데 10년이잖아 석방 후에 다시 동법의 재료 우려범화가 현저할 때는 재판소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예방구금 그렇죠 예방구금령이에요 음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사상법 보호관찰령 자 이게 뭐냐면 치안주의법은 10년 정도예요 그렇죠 이게 2주의법인데 10년 정도 이게 25년도잖아요 음 이게 10년 징역을 받은 다음에 풀려날 거 아니야 풀려난 다음에 다시 이들을 뭐 한 거야 조선 사상법 보호관찰령을 만든 거예요 어 계속해서 치안주의법으로 검거된다 석방된 후에도 계속 어 감시할 수 있다라는 법안을 만든 거죠 이게 36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41년도쯤에 다시 조선 사상법 뭐 하냐면 예방구금령 이걸 또 만들어요 어 뭔가 심상치 않은 끔세가 있다 미리 집어넣는 거야 죄를 저지률 줄 알았는데 미리 구금할 수 있도록 만든 게 41년도예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뭐예요 음 이 사상법 보호관찰령에 있는 거예요 보호관찰령 그러니까 보호관찰령이 36년도니까 그 이후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신간회가 창땡된 건 1927년도 자 요게 이제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였죠 조선 어학회 사건이 이제 42년도 말모의 사건을 통해 말모의 사건 등을 통해서 이제 우리 글들을 많이 모으다가 결국은 나중에 일출 여학교 학생이 이제 우리말을 하다가 딱 걸려갖고 이제 거기에 관련자들 조선 어학회 회원들이 다 잡혀 들어간 사건입니다 순종인한 일 요건 60만세 운동 26년도죠 이것 때문에 이제 신간회가 창립이 될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거고요 정우의 발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간회 창립의 배경이 됐던 거니까 바로 전년도에 있었던 26년도의 모습이에요 윤봉길 요거는 이제 한인애국단 소속으로서 32년도 31년도에 한인애국단 소속 한인애국단이 창서 만들어지고 그 후에 이제 32년도쯤에 이봉창 윤봉길의 활동이 있었고 이러면서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게 2번밖에 더 없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36년도 자 다음 가에 들어갈 거 이거는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문제죠 자 프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프로문학이 대표적인 게 카프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던 문학단체입니다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레타리아 페더레이션 그래서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과 동맹이라는 건데 이건 다 뭐예요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이 저기 어떤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 프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건 프로문학 자 이 사람이 이기영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거 사실 우리가 이기영이라는 부분 사회주의 카프가 만들어진 건 25년도거든요 이때쯤에 이제 우리가 대륙축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들어온 게 20년대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뭐 근대 도시의 모습 이런 거 나오는데 물론 이게 사회주의 쪽에 연계된 건데 음 황성신문은 이건 사실상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국권피탈 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게 폐간이 되거든요 10년도에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X 해그소년의 또 1908년도 최남선이 발표했던 잡지소년이 발표했던 그리고요 아 요거는 이제 국권피탈 전이니까 역시 X가 되겠네요 아 요거는 이제 뭐 신소설 신소설 뭐 신체시 이런 거 나온 거는 국권피탈 전에 나온 거야 오케이 자 금수회의로 이것도 신소설이 있죠 안국선의 신소설이었던 금수회의로 이것도 이제 뭐 1908년도 이때쯤이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시광에 들은 한의정신과 다가의 독립운동 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이경이라보다 이건 누구야 이육사 시광야 이런 거 이육사가 되겠죠 알고 있나 모르겠네 자 이게 3번이에요 소설 고향을 통해서 뭔 일제간의 농촌현실 같은 것들을 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 소고법을 통해서 이제 제거하더라도 조금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다 왜냐면 좀 낯설거든요 낯설 이경이란 분은 사실 몰라요 그쵸 뭐 국어를 공부했다고 해도 이분의 어떤 그 고향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사실 좀 극히 소수죠 음 자 어쨌든 요거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46번으로 가볼게요 아 요것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어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 정부 시기만 알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위수령이에요 위수령 어느 지역에 있는 50년도에 발표했던 어 건데 이런 거죠 어느 지방에 있는 그 군대가 그 지역에 있는 군대가 그 지역을 보호하고 그 지역의 뭐 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진다 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수령인데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수령이 이제 이승만 정부 때 발표된 거다 어 뭐 다음에 또 이런 게 나올 리는 없습니다만은 이승만 정부니까 이승만 정부 때 있던 위수령에 대해서 그렇죠 음 위수령에 대해서 어 대통령의 뭐로 발표했는데 요 시기 바로 이승만 정부 때 모습으로 옳은 걸 찾는 거죠 5년 단임의 직선제 이거 언제일까요 이거는 1987년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었고요 4.19혁령 요게 이제 언제예요 1960년이었죠 음 요게 그거고 장면 내각으로 이어진 거고 호원 철폐 독재타도 이거 호원 철폐 4.13 호원 조치에 대한 어떤 탈폐 이거 87년도 6월 민주항쟁이 되겠고요 대공본실에서 박중철 고문체 사건 이것도 역시 어 87년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 어 이거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어 어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 박중철 서울대학생 고문체 사건이 되겠고요 자 신군부 계엄학대와 어 무력 진압에 저항하는 시위가 있었다 신군부 이건 언제일까요 음 요것도 신군부니까 이거 1980년에 있었던 5.18 민주운동이 되겠네요 자 이거 다 보시면 이거는 다 전두환 정부잖아 그쵸 어 전두환 정부 때 이건 뭐 사실 전두환 정부 때 뭐 그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두환이 실권을 잡을 때니까 아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성격이 몰라도 아 이거 다 보면 이거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이거는 5.18 광주민주운동 다 전두환이 권력을 잡았을 때 모습이거든요 이거 딱 이승만 정부 때는 요거밖에 없네 그쵸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그쵸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야간 통일 금지 해제입니다 해제 언제예요 이거 82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유신정권 때는 계속 유지가 되다가 여기에 아 이제 올림픽이 열린다 세계가 이제 주목하게 되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이런 야간 통행 금지 해제 라든가 아니면 해외여행을 자율화 시켰고요 뭐 교복 자율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게 어 바로 이제 약간의 어 온관책적인 측면이 있었던 거죠 이게 전두환 정부가 이제 뭐 어 뭐 자발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82년 83년도 쯤에 서울올림픽 개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83년도에 이제 확정 세울 딱 하면서 확정이 됐지만 그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유진체제 때 그 모습을 계속 이끌어 어 그 제도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보도지침을 내리시면서 언론을 통제했지만 한편으로는 뭐 교복을 자율화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학생운동도 학생들의 그 학생 그 조직도 이제 자율화에 맡겼고요 그 다음에 뭐 야간 통행 금지 해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프로하고 프로축구축하면서 사람들을 좀 우응이나 시키기도 했고 또 뭐 국풍 81이라 해서 뭐 각종 행사들도 이제 성대하게 개최했었고요 또 뭐 자율화 자유 해외여행 같은 거 자율화에 맡기기도 했고요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 정부 시기는 전두환 정부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음 프로야구 6개 구단이 출범했던 게 맞고요 이때 뭐 삼성 라이온젤 헤테 타이거스 뭐 이런 6개 구단으로 출범했던 게 82년도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했던 83년도에 또 프로축구도 출범하거든요 아 이게 다 이제 이게 전두환 정부의 다 계책이었던 거죠 계략이었던 계략 음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이쪽으로 돌리는 거야 3S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 언론 통폐합의 강제로 단행하고 언론 기업법이 진행됐다 그쵸 통폐합 이거 합니다 자 허례의식을 하기 위해서 가정의뢰 중책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69년도 상황이고요 자 혼문식 장려 정책 이거는 아직 쌀 생산이 우리가 그 생산량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1960년대 초반에 부터는 이런 혼문식 장려 운동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쌀밥 싸우면 선생님들이 많이 혼냈더라고 하죠 옛날에 이때 60년대에는 그래서 이게 70년대 가서 이제 좀 바뀌는데 그때 뭐 통일비어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생산량이 좀 많아지거든요 물론 맞대가리는 없었지만 저는 그때 사람은 아니지만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60년대부터 이제 있었던 거죠 이때 뭐 라면도 나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박정희 정부 때 모습이고요 이때 전단정부 때는 기업과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가볼까요 자 순서대로 고르세요 나열한 것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건 뭘까요 3상위 결정에서 남북을 통한 자가합적으로 민주주의 정보를 수입할 것 자 친일민족반역자초례를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해서 입법기로 하여금 심리결정에서 실시하게 할 것 이거 좌우합작위원회네요 그렇죠 좌우합작운동 좌우합작 운동이 되겠죠 이게 이제 1946년 7월달에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10월달에 이제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됐던 거죠 7원칙 이게 이제 7원칙이죠 그렇죠 임시정부 수립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빨리 뭐하자고 어 임시정부 수립할 것 속결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 빨리 속기할 것 그 다음에 친일파 처단할 것 그 다음에 뭐 토지개혁에 대한 내용들 막 적어놨고 7개의 원칙을 정한거죠 누가 중도파들을 중심으로 중도적인 입장에서 자 3번은요 미소공동위원회 제안은 최고 5년 기간에 4국 신탁통치협약을 작성하기 위해 미영중 4개국 4국 정부가 공동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인미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자 공동위원회 제안 뭐 이렇게 나왔고 최고 5년 기간에 4국 신탁통치협약을 작성하기 위해서 뭐한다 요거 해보니까 요거 모스크바 3상회의가 되겠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요건 1945년 12월달에 있었던 거구요 음 자 외국인을 철퇴한 이후 화학위 제정당당단체들은 공동병으로서 조선정치회에 소집해서 조선인의 각계각치에 대표하는 임정부가 집수될 것이며 자 3기 사실을 위해서 본성명서에 서명한 제정당단체들은 남조선 동독국에서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걸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뭘까요 남북협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음 남북 남북 제정당 연석회의 그렇죠 요기서 남북협상 김구 김규식이 북한에 올라가서 평양에 올라가서 김두봉 김일성 만난거죠 요게 1948년 4월달의 모습이다 음 자 순서를 묻는다면 그러면 뭐가 될까요 첫번째가 나가 되겠고요 나 그 다음에 가 다가 되겠죠 나 가 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49번 가볼게요 자 다음 정부 다음 문서를 수립한 정부식의 외교정책으로 오른 것은 나왔습니다 자 경제 군사원전 나왔고요 경제원전 나왔습니다 자 한국의 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서 장비를 제공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월남의 파괴된 월남 베트남이죠 베트남 파괴된 추가정파 병력에 수비한 장비를 제공해주겠다 그리고 추가적 원화경비를 부담해주겠다 음 경제원전은요 뭐한다 어 우리가 뭐 보급물자라는 용역선치 장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도까지 한국에서 구매하며 주월 미군과 월남군의 물자 가운데 선정된 구매 품목을 한국에서 발주할 것이며 한국에서 구매하며 한국에서 발주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차관을 제공한다 뭐 군사원전 경제원전 에 대한 내용들 어디에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뭐 군사 말고 전투부대를 파괴된 대가로서 이제 군사원전 경제원전 해주겠다 요게 이제 1960년 66년도에 발표했던 브라운각서에 대한 내용이네요 음 66년 브라운각서 요거는 이제 우리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로서 어 미국이 당연히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원조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뭐 AID 차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 삼아서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외교정책이니까 이때가 언제일까 60년도니까 박정희 정부 때 유엔 동시가입 요거 노태우 정부 때죠 중화인민국과 국회수업회담 이것도 노태우 정부 때 92년도입니다 요거는 91년도 요거는 92년도 노태우 정부 92년도 OECD 96년도입니다 이건 김영삼 정부 때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가입했던 건 96년도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칠레와 FTA 이건 언제일까요 칠레와 FTA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가 칠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그 다음에 한일협정을 체결해서 국교정상화가 출혈했다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이건 이게 박정희 정부 때 65년도죠 한일협정 65년도 한일협정 체결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뤄졌다 요게 이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렇게 브라운각선관을 알면은 정부 시기에 대한 외교정책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0번 볼까요? 자 다음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입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법을 통과했고요 IMF 외환위기로 어려워진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으로 노력하겠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터진 다음에 그들을 조금 그러니까 우리 민들 국민들에 대한 생활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못 추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위기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제 이런 걸 만들었다 이건 딱 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네요 그렇죠? 김대중 정부 때 자 김대중 정부 때 통일정책은 6.15 공동선언과 남북척 정상회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언제일까요? 92년도 1년도 12월달에 하고 92년도에 합의를 본 거죠 92년도에 합의를 본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거는 언제야? 노태우 정부 때 이산가족 이거 85년도 전단정부 때죠 광복 이후 첫 상봉 남북한 규류협력을 통한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했잖아요 그렇죠?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거 요게 2000년이죠 2000년 6.15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자 남북한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 이것도 노태우 정부 때가 되겠죠 91년도 9월달입니다 12월달 노태우 정부 때 5차례 고위급에 대한 결과 결국은 합의를 이루게 된거죠 화해와 불가침과 교류협력을 남은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7.4 남북군호선언에서 위에서 남북조절위원회에 설치했다 이거는 1972년 7월이었죠 7.4 남북군호선언입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였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사능력검정신형고급 40일의 기출문제 해석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서 역시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시초 체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